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 현진건 작가의 작품 4편을 준비했습니다. 작가의 첫 작품이었던 희생화는 법감상적이고 미숙한 습작 정도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이 작품 이후로 이듬해 자전적 소설 빈처를 발표해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진건 작가의 첫 작품 이후로 해가 갈수록 탁월해지는 그만의 체험적이고 현실고발적인 작품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부부를 소재로 하는 작품 4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크나의 오디오북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희생화 1920년 11월 개벽 5호의 발표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데리고 사직골 막바지에서 쓸쓸한 가정을 이루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세 살 먹던 가을에 돌아가셨다 한다. 어머님께서 시시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서 목사로 계시던 것이며 그 열렬한 웅변이 죄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믿게 하던 것이며 자기 몸은 조금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진심 간력하였던 것을 이야기하신다. 나보담 4년 맞이인 누님은 이 말을 들을 적마다 그 맑고 고운 눈에 눈물이 어렸다. 철모르는 나는 그 이야기보담 어머님과 누님이 우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집안은 넉넉지는 아니하나 많지 않은 식구라 아버지 생전에 장만하여 주신 몇 섬직이나 추수하는 것으로 기한은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감화인지는 모르나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학교에 다니게 하였다. 벌써 십여 년 전 일이라 누님 공부시키는 데 대하여 별별 비평이 다 많았다. 그러나 어머님은 무슨 까닭에 여자 교육이 필요한 것인 줄은 모르셨겠지만 아마 여자도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아신 것 같다. 누님은 18세의 꽃 같은 처녀로 학교 여자부 4년급에 우등성적으로 진급되고 나도 그 학교 2년급에 진급되던 봄의 일이다. 나의 손을 붉게 하고 내 얼굴을 푸르게 하던 치위는 없어진 지 오래이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 끝은 부드럽다. 잔디밭은 새싹이 도단하고 개나리와 진달래는 벌써 산야를 붉고 누르게 수놓았다. 어느덧 버드나무 얽힌 곳에 꾀꼬리는 벗을 찾고 아지랑이 희미한 하늘에 종달새는 높이 떴다. 우리 집들 앞에 심어둔 두어나무 월계화도 춘군의 고운 빛을 나도 받았노라 하는 듯 남반히 피었었다. 쏘아오는 햇발이 그의 눈을 비추니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을 이마 위에 얹고 눈을 스르르 감더니 아직도 어슴프레하게 조우는 월계화 그늘에 몸을 숨김에 이슬 젖은 꽃송이가 누님의 뺨을 스친다. 손으로 가벼이 화판을 만지며 고개를 숙여 꽃을 들여다본다. 나도 한참 누님과 월계화를 바라보다가 학교에 갈 시간이나 안이 되었나 하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간다. 급히 건넌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가지고 나오며 누님 어서 학교에 가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 벌써? 하고 누님은 내 말에 놀라 돌아서더니 허둥허둥 건넌방으로 들어가 책보를 싸더니 또 망연히 앉아있다. 어서 가요. 나는 조급히 부르짖었다. 누님은 또 한 번 놀라 몸을 일으켰다. 요사이 누님의 하는 일이 매우 이상하였다. 그 열심히 하던 공부도 책을 보다가 말고 망연히 자실하여 먼 산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적이 많았다. 누님이 잠은 어머니를 메시고 큰 방에서 자되 공부는 나를 데리고 건넌방에서 하였으므로 누님이 정신 잃고 앉은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날 밤 새로 한시가 되어 잠을 깨니 갑자기 뒤가 보고 싶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뒷간에 갔었다. 뒤를 보고 나오니 이미 이지러진 어스름 반달이 중천에 걸려있다. 나는 달을 치어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마당 가운데로 나왔다. 뜨랍 월계화는 희미한 달빛에 어슴프레하게 비치는데 꽃 사이로 하얗으름한 무엇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누님이 꽃에다 머리를 파묻고 서 있다. 그의 흰 옥양목 겹 저구리가 내 눈에 뜨임이라 왜 누님이 저기 저러고 서 있나 온 세상이 따스한 봄의 탄식에 쌓여 고요히 잠든 이 밤중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섰나 나는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며 누님 거기서 무엇해요 내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몸을 움칫하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 가만가만이 가까이 가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숨을 급히 쉬는지 등이 들먹들먹한다. 나오는 울음을 물어 멈추었는지 가늘고 떨리는 오열성이 들린다. 나는 바싹 대들어 누님의 얼굴을 보았다. 두 손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발그레하였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얼굴 가린 두 손을 힘썻대었다. 두 손은 젖어있었고 누님의 두 눈으로 눈물이 흘러나린다. 구슬같은 눈물이 점점 월계화에 떨어진다. 왜 안 자고 나왔니? 하며 내 손을 밀치는 그 손은 떠는 듯 하였다. 나는 목맨 소리로 누님 왜 우셔요? 네? 하고 내 눈에도 눈물이 핑돌았다. 이슬에 젖은 꽃향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이 살근살근 가슴을 여의고 따뜻한 미풍은 연애에 타는 피처럼 부드럽게 뺨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밤의 부드러운 창자의 느낌이 없으랴 꽃다운 마음의 수심이 없으랴 철모르는 나는 누님 어서 들어가셔요 하고 누님의 손목을 이끌었다. 맥이 종작 없이 뛰는 것을 감각하였다. 누님은 눈물을 씻으며 먼저 들어가거라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니 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야요? 어디가 편찮으셔요? 아니, 공연이 마음이 뒤숭숭하구나. 하더니 한 손으로 월계화 가지를 부여잡고 이마를 팔에다 대며 흑흑 흐느껴 운다. 어스름 달빛은 쓰린 이별의 우는 누누이 시선같이 몽롱하게 월계화 나무 위에 흘러있다. 이틀 후 공일날 누님과 나는 창경원 구경을 갔었다. 창경원 사쿠라 꽃이 한창이란 기사가 수일 전부터 신문에 게재되고 일기도 화창함으로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넓으나 넓은 어원이 희도록 덮여있다. 과연 사쿠라는 필대로 피어 동물원에서 식물원 가는 길 양편에는 만단홍금을 펼친 듯하다. 국주야, 우리는 동물원은 그만두고 저 잔디밭에 앉아 꽃구경이나 실컷 하자. 누님은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며 웃는다. 나도 짐승 곁에 가니 야릇한 무슨 냄새가 나던 것을 생각하고 구럽시다! 라고 곧 찬성하였다. 우리는 길렙 잔디밭 은근한 편 소나무 밑에 좌정하였다. 붉은 노을 같은 꽃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흰옷 입은 유객들이 꽃빛에 비치어 불구스름해 보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춘흥을 자아냈다. 어린 나도 따뜻한 듯한 부드러운 듯한 봄의 기쁨을 깨달아 웃는 낯으로 누님을 돌아보니 누님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니 푸른풀 사이에 핀 누른 꽃을 하나 꺾어 뺨에다 데인다. 무슨 걱정이나 있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날 밤에 누님이 월계화 사이에서 울던 광경을 가슴에 그리며 유심히 누님의 행동을 살피었다. 누님이 얼굴에 수색을 띈 것이 퍽 애처러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여 누님의 흥미를 끌까 하고 곰곰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피었다. 우연히 식물원 편을 바라보다가 그곳을 가리키고 누님을 흔들며 저기를 좀 보셔요 하였다. 웬일인지 누님은 깜짝 놀란다. 곤한 잠을 깬 사람에게 흔히 있는 표정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거기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이리로 날여온다. 그는 우리 학교 4년급 극장이었다. 누님이 한참 멀거니 바라보다가 두 추파가 마주친 것 같았다. 누님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누님의 귀 밑이 발그레진 것을 보았다. 누님이 내 무릎을 꼭 잡으며 거기 무엇이 있다고 날려다보라니? 간신히 귀에 들리리만큼 말하였다. 아! 아우 아파요! 왜 저희를 모르셔요? 그이가요 이번에 첫째로 4년급에 진급하냐요. 공부를 썩 잘하고 또 재주가 비범하대요. 게다가 얼굴이 저렇게 잘났겠죠. 나는 바로 내나 그런듯이 기뻐하며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였다. 누님은 부끄럽게 웃으며 왜 내가 그를 모른다디? 4년이나 한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 그 사람 보라고 사람을 흔들고 야단을 했니? 그러면요? 그런데요. 어저께 내가 누님보다 좀 일찍 나왔죠. 집에 오니까 어머님 친구 몇 분이 오셨는데 누님 칭찬이 야단입디다. 어쩌면 인물도 그다지 잘나고 재주도 그렇게 좋을 거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였어요. 저 사람도 장하지만 누님은 더 장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여 행여나 누님이 그에게 질까 보아서 또 한참 누님을 추워올렸다. 누님은 또 얼굴을 붉히며 너는 별소릴 다 하는구나. 누가 너에게 칭찬 듣고 싶다디? 우리가 이런 수작을 하는 틈에 그가 벌써 우리 앞을 지나가며 슬쩍 누님을 엿보았다. 두 시선은 또 한 번 마주쳤다. 누님의 얼굴은 갑자기 다홍빛을 띄었다. 그가 중인 총중에 섞여 점점 멀어져가는 양을 누님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는 나가버렸다. 누님의 눈이 이리로 도는 바람에 그 사람의 뒷골을 보는 누님을 도적해보던 내 눈이 잡혀왔다. 응? 너는 남의 얼굴을 왜 빤히 들여다보니? 하고 누님의 얼굴은 또다시 붉어졌다. 보기는 누가 봐요? 하고 나는 빙글에 웃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누님은 좀처럼 바르지 않던 분을 약간 바르며 더럽지도 않은 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입었다. 네가 오늘은 웬일이냐? 하고 어머님이 의아하신다. 누님이 머뭇하더니 어린애 모양으로 어머님 가슴에 안기며 제가 오늘은 퍽 잘나 보이죠? 하고 웃는다. 그 웃음과 함께 누님의 얼굴에 홍조가 퍼진다. 과연 오늘은 누님이 더 어엿뻐보였다. 두 손으로 기운 없이 뒤로 큰 방문을 짚고 비스듬히 문에다 몸을 반만 실려 웃는 양이 말할 수 없이 어엿뻤다. 어린 우유에 분홍물을 들인 듯한 두 뺨은 부풀어오른 듯하고 장미꽃빛 같은 입술이 방실 벌어지며 보일 듯 말 듯이 흰 이빨이 번쩍거린다. 춘산을 그린 듯한 눈썹은 살짝 위로 치어오른 듯하며 그 밑에서 추수같이 맑은 눈이 웃음에 가는 물결을 친다. 어머님이 누님을 보고 웃으시며 언제는 못났디? 그런데 오늘은요? 누님이 돼질러 묻는다. 오냐 오늘은 더 이뻐 보인다. 어머님 정말이야요? 하고 누님은 또 방긋 웃는다. 추색에 쌓인 희색이 드러난다. 오늘은 정말 더 이뻐 보인다. 너의 부친이 보셨던들 작히 기뻐하시겠니? 하시며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스르르 어리었다. 곱게 빛나던 누님의 얼굴에도 구름이 깨인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안이 되어 그 구름이 쓰러지고 또다시 기쁨과 희망의 빛이 번쩍거린다. 우시는 어머님을 민망히 바라보던 누님이 지은 듯한 슬픈 어조로 어머님 마음 상하지 마셔요 하였다. 아휴 예 시간 다 됐겠다.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학교에나 가거라. 하고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셨다. 우리는 책보를 끼고 나섰다. 학교 문턱에 들어서니 종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 들어갔다. 전교생도가 다 모였다. 모두 행렬과 번호를 마치자 기착! 경례! 출석원! 도합! 몇 명! 이라하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4년급 극장의 소리다. 이 소리가 끝나자 여자 부편에서도 이와 같은 호령과 보고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옥을 봐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는 우리 누님의 소리다. 오늘은 웬일인지 이 두 소리가 나의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 다음 토요일 하악한 후에 교우회가 모인다고 4년급 생도들이 학교 문을 걸고 파수를 보며 철없는 1, 2년급들이 나가는 것을 막아섰다. 우리가 늘 모이는 강당에 들어가니 벌써 2편에는 남학생, 저편에는 여학생이 빽빽히 앉아있었다. 나도 거기 앉았노라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한참 야단들이더니 얼마 안이 되어 4년급 생이 흰 종이 조각을 돌리며 지육부 간사 투표권이요 한 장에 한 명씩 쓰시오 하며 외친다. 내 곁에 앉은 녀석이 똑똑한 채로 유기명 투표야요? 무기명 투표야요? 하고 묻는다. 물론 무기명 투표죠. 아까 외치던 4년급 생이 대답한다. 저편에서 무기명 투표란 무엇이요? 누님이 선거되었다. 그 후부터 누님이 간사회한다, 지육부 간사회한다 하고 저녁 먹고 나가면 밤 9점, 10점이나 되어 돌아오는 일이 빈빈히 있었다. 그 회에 갈 적마다 안 보던 거울도 보고 늘어진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올리며 옷고름도 고쳐매었다. 하룻밤은 누님이 지육부 간사회 한다고 저녁 먹고 나가더니 10점 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님은 별별 염려를 다 하시다가 네 누이가 여태껏 돌아오지를 않는구나. 회는 벌써 끝났을 것인데. 아휴, 너 좀 가보아라. 나는 두루막을 입고 집을 나와 사직골 막바지로부터 광화문 통에 가는 길로 타박타박 걸어간다. 달도 없는 5월 금은 밤이었다. 전등도 별로 없고 행인도 희소한 어두침침한 길을 걸어가려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난다. 나는 무서운 생각을 쫓노라고 발을 쾅쾅 구르며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다른박질하였다. 한참 뛰어가니 숨이 헐떡거리고 진땀이 흐른다. 모자를 벗어 부채질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내 앞 멀지 않은 곳에 이리로 향하여 젊은 남녀가 짝을 지어 올라온다. 그는 남학생과 여학생이었다. 그와 누님이었다. 나는 가슴이 설렁하며 일종의 호기심이 일어났다. 살짝 남의 집 담모통위에서 은신하였다. 둘은 내가 거기 숨어있는 줄은 모르고 영어로 무얼하고 소근소근 거리며 지나간다. 그 중에 이 말이 제일 똑똑히 들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마 이 말인 것 같다. 러브 이즈 블라인드 라니까 누님은 소리를 죽여 웃으면서 But our love has eyes 하였다. 사랑은 맹목적이라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보는 사랑이지요. 라고 그들이 지나가자 나도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어두운 속이라 누님의 흰 적삼이 퍽 눈에 뜨인다. 전등 켠 뉴 집 대문 앞을 지날 때 나는 그의 바른 손이 누님의 왼손을 꼭 쥔 것을 보았다. 나는 웬일인지 싱긋이 웃었다. 그들이 행여나 나를 돌아볼까 보아서 발자취를 죽이고 남의 담에 몸을 부비어대며 꽤 멀리 떨어져 갔었다. 우리 집 가까이 와서 둘이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악수를 하는 것 같았다. 연연히 서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한참이나 그리하다가 그가 손을 놓고 또 무얼하고 한참 수근거리더니 그가 돌아서 온다. 누님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 그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는 또 내 곁으로 지나간다. 그의 걸음걸이는 허둥어둥하였다. 그가 지나간 후 나는 다른 박질하여 집에 돌아왔다. 대문턱에 들어서니 어머님과 누님의 문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처럼 늦었니? 나는 별별 근심을 다했다. 오늘은 상의할 일이 좀 많아서. 그 애는 어디로 갔니? 같이 오질 않았니? 오는 길에 못 봤어? 어머님이 묻는다. 응? 그 애가 어디로 갔을까? 길에서 만났을 것인데? 누님이 걱정을 한다. 나는 안방문을 열고 시침을 뚝 따고 누님! 이제 왔어요? 하고 빙글에 웃었다. 어머님은 놀라며 너 뺨에 옷의 맨 흙투성이니 웬일이니? 하신다. 아, 담에 붙어? 아니에요! 하고 누님을 보고 빙글빙글 섰다. 누님의 얼굴은 또 밝게 졌다. 그 후 더운 날 달밤에 누님은 친구하고 어대를 간다, 어대를 간다 하고 자주자주 나갔었다. 누님은 늘 나를 따돌리고 혼자 나갔으므로 푸른풀 잦아진 곳과 달빛 고요한 데서 그와 누님이 만나 꿀같은 사랑의 속살거림을 몇 번이나 하였는지 나는 모른다. 누님의 출입이 자조롭고 기색이 수상하였던지 어머님이 이젠 네가 어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데리고 다녀라. 하신 뒤로는 누님이 집에 들면 공연이 짜증을 내며 하염없는 수색이 적막한 화용을 휩쌌었다. 그리고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하며 이불을 쓰고 누웠었다. 하루는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 누님이 너 나하고 남산공원에 산보 가련? 하였다. 그때 6월 염천이라 더운 기운이 사람을 찌는 듯 하였다. 나도 거기 가서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무성한 초목으로부터 뚝뚝 뜯는 취색에 땀난 몸을 씻으리라 생각하고 곧 네 하였다. 우리는 광화문 통에서 전차를 타고 진고개를 거쳐 남산공원으로 올라갔었다. 저편 언덕 위에 그가 기다리니 지리하다 하는 듯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것이 보였다. 누님이 갑자기 돌아서 나를 보며 너 이거 가지고 진고개 가서 과자 좀 사와? 어? 하며 돈 20전을 주었다. 나는 급히 진고개로 나왔다. 얼른 과자를 사가지고 가 본 즉 그와 누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지? 나는 누님이 무슨 위험한 곳에나 간 것 같이 가슴이 팔딱거렸었다.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도 그들은 없다. 나는 이 편으로 기웃기웃 저 편으로 기웃기웃 하였다. 한참이나 취색이 어린 남산 정상을 치워보다가 또다시 걸어갔다. 한동안 걸어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휴 어디로 또 그만 가버렸어. 이리로는 아마 안이 갔나 보다. 하고 돌아서 오던 길로 돌아온다. 갔던 길로 돌아오려니 퍽 먼 것 같다. 으이그 그동안에 내가 퍽 또 걸었네. 속으로 중얼중얼 하였다. 골딱지가 나니까 더 더운 것 같다. 대기는 횃불에 와글와글 끓는 것 같다. 나는 이 대기에 잠겨 몸이 삶아지는지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숨은 헐떡헐떡 차오른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난다. 나는 부글부글 고여오르는 심수를 억지로 참으며 아까 그가 있던 곳까지 돌아왔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 저리로 가보자.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아까 갔던 반대 방면으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그들은 또 보이지 않는다. 참고 참았던 짜증이 일시에 폭발이 되었다.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풀들을 쥐어뜯으며 한참 울다가 하도 내가 어린애같이 우는 것이 부끄럽고 우스웠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씻고 히히 한 번 웃은 뒤 이리저리 또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저 편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잃었던 보배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였다. 누님 거기 계셔요? 고함을 지르고 뛰어가려다가 에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엿들으리라 하고 어느 밤에 그들의 뒤를 따라가던 모양으로 가만가만 걸어 가까이 갔었다. 한낮으로 육액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더운 공기는 기름 언 것 같이 조금도 파동이 없다. 남이 들을까 보아서 가만가만히 하는 이야기도 낱낱이 내 귀에 들렸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사이는 어째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 어디 나가게 하셔야죠.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왔죠. 그리고 누님이 웃으며 말을 이어. 딴 이야기 하노라고 잊었구려. 기다리신다고 오죽 질의하셨겠어요. 한 시간이나 너무 기다렸어요. 오늘도 아마 못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만 가버릴까 하였어요. 네? 가버릴까 하셨어요? 제가 언제 약속 오긴 일이 있어요? 저는 어찌 급했던지 아휴 점심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둘이 웃는다. 나도 웃었다. 나는 어린애가 꽃에 앉은 나비를 잡으러 간 때 가는 걸음거리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갔었다. 사랑하는 이들은 달디단 이야기에 얼이 빠져 사람 오는 줄도 모른다. 그들 앉은 소나무 뒤에 살짝 붙었었다. 두 어깨는 닿아있고 누님의 풀린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친다. 그와 누님의 눈과 입에는 정이찬한 웃음이 넘친다. 그러다가 두 손길을 마주 잡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서로 들여다본다. 누님의 몸으로부터 발산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기운에 나도 쌓인 것 같았다. 나는 와락 달려들며 누님 여기 계셔요? 나는 어디 가셨다고? 에이 사람 애도 퍽 먹이시지. 둘은 깜짝 놀라였다. 누님의 모시적 쌈이 달싹달싹하는 것을 보고 누님의 가슴이 팔딱거리는구나 하였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려 하였으나 부끄러움이란 원소가 얼굴에 퍼뜨리는 붉은 빛을 감출 길이 없었다. 에이그 나는 누구라고 퍽도 놀랐다. 누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누님이 그를 향하며 이 애가 제 동생이야요. 철이 아직 안 나서 많이 사랑해 주셔요. 한뒤 나를 보고 그를 눈으로 가리키며 너 이보고 이제부턴 형님이라 하여라. 어째서 형님이라 해요? 내가 애를 먹였다. 누님의 얼굴은 새빨개지며 나를 흘겨본다. 왜 누님 성나셨소? 그러면 형님이라 하죠. 하고 어리광을 부리며 형님 누님 과자 잡수셔요. 하고 쥐었던 과자를 앞에 놓았다. 누님이 나를 보고 방글에 웃으며 우리는 먹기 싫으니까 너 혼자 저쪽에 가서 먹고 있거라. 우리 갈 때 부를 것이니. 나도 길게 방에 놓이기가 싫었다. 과자를 쥐고 나와 풀밭에 앉아 먹으면서 혼잣말로 내 뱃속에 영감쟁이가 열둘이나 들어 앉았는데 어린애로만 여기지? 하고 웃었다. 그 긴긴 해가 벌써 서산에 걸렸다. 낙조에 비치는 녹수와 방초는 불이 붙은 것 같이 붉어 보인다. 나도 이동안의 퍽도 심심하였다. 풀을 자리삼아 눕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몸을 비비틀기도 하며 곡조도 모르는 창가를 함부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제 나올까 저제나 부를까 고대고대하여도 그 둘의 그림자는 얼른도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가 보다. 벌써 이야기한 것이 수만 마디가 넘 것만은. 남산 밑에 풀과 나무에 빛나던 붉은 빛은 점점 거치고 오색이 가물가물 쳐들어온다. 햇빛은 쫓기어 남산 정상을 향하여 자꾸 기어 올라가더니 남산 맨 꼭대기에 움츠리고 앉았을 뿐이다. 검푸른 점은 빛이 남산 밑을 내워사자 정상의 빛이는 햇빛조차 쓰러지고 저편 하늘에 붉은 놀이 흰 구름을 붉고 누렇게 물들인다. 나는 참다 못하여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갔다. 어두운 빛에 놀랐는지 그들도 일어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사람 모양으로 주춤 섰다. 누님의 걱정스러운 떨리는 소리가 나의 이막을 울림이라. K씨, 우리가 목전의 즐거움만 다행히 여겨 그냥 이리 지내다가는 우리의 꿀같은 행복의 끝에는 소태같은 고통으로 변할 것이아요. 우리 각각 꼭 아까 말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아무럼요. 꼭 그리해야 될 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은 워낙 완고라. 그의 말은 떨리었다. 나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무슨 말을 하였나. 무슨 일을 하려는가. 엿듣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둘은 이리로 걸어온다. 누님의 눈은 약간 발그레하였다. 그 고운 뺨에 눈물 흔적이 보였다. 나는 또 웬일인가 하고 가슴이 선뜻하였다. 그날 밤에 나의 어린 소견에도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씩씩이 잠도 잘 자지 못하였다. 내가 어렴풋이 잠을 깰 적마다 큰 방에서 어머님과 누님이 무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리었다. 새로 한 점이나 되어 내가 또 잠을 깨니 큰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울음 섞인 어머님의 말소리가 난다. 그래, 네가 요사이 늘 탈기를 하고 행동이 수상하더라. 나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집에서 안 된다면 네 신세가 어떻게 되겠니? 네가 다만 하나 있는 어미 몰래 그 사람과 약혼한 것이 괘씸하다. 압이 없이 너를 금옥같이 길러내어 이런 일이 날 줄이야. 아휴, 남편 없다고 너까지 나를 없으히 여기는 게지. 누님은 흑흑 느끼며 어머님, 잘못하였습니다. 무어라고 말씀을 여쭈어야 좋을지. 침키도 전에 말씀 여쭈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친한 뒤에는 몇 번이나 말씀 여쭈려 하였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들어주셔요. 암만 어머님이라도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이젠 서로 약혼까지 해놓으니 몸과 마음이 닳아 부끄러움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여쭌는 것이아요. 어머님 말씀같이 그가 저를 잊을 리는 없어요. 버릴 리는 없어요. 그다지 다정한 그가 그럴 리가 있다고요? 어제 공원에서 단단히 맹서하였습니다. 각각 부모님께 여쭈어 들으시면 이 위에 더 좋은 일이 없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거든 멀리 멀리 달아나겠다고요. 배가 고프고 옷이 차더라도 부모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더라도 둘이 같이만 있으면 행복이라고요. 온갖 곤란과 가증고통을 달게 겪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허락을 아니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밀어오는 물을 막았던 방축을 무너뜨릴 때 물 밀듯이 누님이 말하였다. 흔히 순결한 처녀가 사랑의 불을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숨겨두고 행여나 남이 알까보아서 전전긍긍하며 홀로 간장을 태우다가도 한 번 자기 친한이에게 발설하기 시작하면 맹렬히 소회를 베푸는 것이라.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안방에 건너왔다. 누님은 어머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울며 어머님은 누님의 등에다 이마를 대고 온다. 나도 한참 초연이 섰다가 어머님 곁에 앉았다. 어머님을 흔들며 목맨 소리로 어머님 우지 마셔요 이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찌르르 해지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고 누님을 흔들며 예, 예, 그만 그쳐라 누님은 더 서럽게 운다. 예, 난 부끄럽다. 그만두어라. 오냐 미원대로 하마 그도 한 번 다리고 오너라. 어머님은 그만 동곳을 빼었다. 여자가 수약이나 위모 즉강 이라는 말은 어찌 생각하고 한 소리인고. 이틀 후 누님이 그를 데리고 왔다. 그의 곱상스러운 얼굴과 얌전한 거동이 당장 어머님의 사랑을 이끌었다. 참 내 딸을 짝이라 하였다. 애녀의 평생이 유탁하다 하였다. 단꿈이 꾸이리라 하였다. 기쁜 날이 오리라 하였다. 더구나 맑은 눈과 까만 눈썹이 내 딸과 흡사하다 하였다. 누님과 그가 영어로 말하는 양을 보고 뜻도 모르면서 웃으셨다. 자미스러운 딸의 장례 가정을 꿈꾸고 사랑스러운 외손자를 꿈꾸었다. 그 후부터는 남의 이목을 피해가며 몇 번이나 서로 맞추어서 길게 기다려가지고 짜르게 만나던 애인들은 자조로이 우리 집에서 만나 웃고 즐기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 마침 어머니는 어대 가시고 나와 누님과 단둘이었다. 나는 와락 내다르며 형님 오셔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였다. 누님도 반가위 맞으며 요사이 왜 오시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언제 왔는데? 하고 그는 지어서 웃는다. 누님은 눈을 스르르 감으며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늘은 7월 초 열흘이고 초 7일 공일이라 공일날 오시고 오날 처음이죠? 그래요. 한 사흘밖에 더 되었어요? 사흘? 저는 한 3년이나 된 듯 하였어요. 사흘만에 한 번씩 만나? 멀어요. 퍽 멀고 말고요. 사흘이 그다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흘만에 한 번씩 와도 장하죠. 장해요. 사흘 동안에 제가 몇 번이나 문 밖을 내다보는지 아셔요? 저는 온갖 걱정을 다 했죠. 몸이나 편찮으신가 꾸중이나 외셨는가 하고 목소리는 전성을 띄어 가며 눈에는 눈물이 괴어진다. 저는 우리 일에 대하여 무슨 큰 걱정이나 생겼나 하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요. 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넘쳐오른다. 아니야요. 여하간 죄 없이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선웃음을 지으며 어린애 모양으로 걸핏하면 울기는 왜 울어요? 저 동생 부끄럽지 않아요? 갑자기 어조를 야릇하게 변하며 그런데 내가 어지도 올락하고 어래도 올락했지만 올락할 때마다 동무가 찾아와서 올 수가 있어야지. 울던 누님이 웃음을 띄었다. 나도 웃었다. 그는 대구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도 대구에서 산다. 서울 있는 오촌 당숙집에 그는 유숙하고 있다. 그는 서울 온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내었으므로 사투리는 거의 안 쓰게 되었으나 때때로 우리를 웃기려고 야릇한 말을 하였다. 올락하고 갈락하고 하하하 흉내를 내며 나는 방바닥에 뚤뚤 굴러가며 웃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고 남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와우소? 걔 참 얄굳다. 하였다. 누님은 어떻게 웃었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배를 움켜준다. 한참 동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즐기다가 나를 누님이 또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 무슨 심부름이던가 생각이 안이 난다. 그가 오기만 하면 누님이 무엇 좀 사오너라. 어디 좀 갔다 오너라. 하고 늘 나를 따돌렸다. 나를 따돌렸다. 으그 누님도 왜 나를 늘 따돌려? 투덜투덜하면서 집을 나왔다. 반달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에 걸려 있다. 나 없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서 급히 오노라고 오는 것이 한 시간이나 넘어걸리었다. 나는 벌써 엿듣기에 익숙하여 사뿐 중문에 들어서며 가만히 살펴보니 애인들은 달 비치는 월계화 나무 밑에 평상을 내어놓고 나란히 앉아서 무어라고 소근거린다. 나는 숨소리도 크게 아니시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어째요? 어머니께서는 좀처럼 올라오시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면 상서로 이 사정을 못 아랠 것이 있어요? 누님은 애타는 소리를 낸다. 글쎄요. 몇 번이나 상서를 썼지만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만일 차에 피해를 하다가 딴 데 혼인을 정해놓으시면 어째요? 정해놓아도 안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총 당숙 내외분은 아마 이 눈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무슨 통계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께서 일간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시면 죄다 여쭙겠단 말씀이구려? 글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호랑이 같은 어른이라 완고, 완고, 참 완고 하신데 나도 어찌할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아요. 하고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눈살을 찡기더니 또 말을 이어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하소하셨는데 이번 울산 김승지집에서 너를 선보러 간다니 행동을 단정히 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참 기막힐 일이야요. 하고 한숨을 내준다. 하, 부모님께 하루 바삐 이 사정을 여쭙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려. 누님의 안타까운 소리가 들린다. 여하간 꾸중을 보시더라도 장가를 못 가겠다 할 터야요. 조금 더 걱정 마셔요. 그는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며 단연히 말하였다. 밝은 달은 애태우는 양인의 가슴을 나는 몰라 하는 듯이 저리로 저리로 미끄러져 가며 더운 공기의 맑은 빛을 흩날린다. 월계화는 더욱 붉고 더욱 곱다. 진세의 우수 고뇌를 나는 잊었노라 하는 것 같았다. 그 이튿날 일어난 누님의 얼굴은 해슥하였다. 머리카락이 흩어질 대로 흩어진 것을 보아도 자기야에 잠을 못 이루어 몇 번이나 베개를 고쳐빈 것을 가히 알리라. 누님이 사랑의 맛이 쓰고 떫은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도다. 행복의 해당화를 꺾으려면 가시가 손 찌르는 줄 비로소 알았도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내었건만 누님이 오늘이나 와서 호응을 전해줄까 내일이나 와서 희식을 알려줄까 고대고대하는 그는 코끝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를 가도 그를 볼 수 없었고 누님도 이때부터 심사가 산란하여 학교에 못 갔었다. 이동안의 누님은 어찌 애를 태웠던지 양협의 고운 빛이 사라져가고 눈 언저리는 푸른 길을 띄고 들어간다. 입술은 까뭇까뭇 타들어가고 두 팔은 맥없이 늘어졌다. 일주일 되던 날 누님은 생각다 못하여 편지 한 장을 주며 너 이 편지 가지고 그대게 그가 있거든 전하고 못 보거든 도로 가지고 오너라 하였다. 전일에 그를 따라 한 번 그 집에 갔던 일이 있으므로 그 집을 자세히 알아두었다. 그 집 대문에 들어서니 행랑 사람도 없고 그가 있던 사랑문도 닫혔다. 안에서 기운찬 노인의 성난 말소리가 나의 귀를 울린다. 이놈 아직 학생이니 장가를 못 가겠다. 핑계야 좋지. 이놈 괘씸한 놈. 들으니 네가 어떤 여학생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뛴다는구나. 부모가 들이는 장가는 학생이라 못 가겠고 학생 신분으로 계집은 해도 관계찮으냐. 이놈 고약한 놈. 네 원대로 그 학교나 마치고 장가 드릴 것이로 돼. 벌써 어린 놈이 못 견뎌 여학생을 얻느니 무엇을 얻느니 하니 그냥 두다간 네 신세를 망치고 가문을 더럽힐 터이야. 그래서 하루 바삐 정혼하고 혼수까지 보내었는데 지금 와서 가느니 마느니 하면 어찌하잔 말이냐. 암만 어린 놈의 소견이로서. 그 집은 울산 일판의 유명한 집이라 재산도 있고 양반도 좋고 다 된 혼인을 이 편에서 퇴혼하면 그 신분은 생 과부로 늙으란 말이냐. 일부 함원에 5월 비상이란 말도 못 들었어. 죽어도 못 가겠다. 허허 이놈 박살할 놈. 조부모도 끊고 부모도 끊고 일가 친척도 끊으려거든 네 마음대로 좀 해보아라. 나는 이 말을 들으니 소름이 쭉 끼치었다. 한편으로는 분학이 짝이 없었다. 깨끗한 누님이 이다지 모욕을 당한 것이 절절히 분하였다. 곧 들어가 분풀이나 할 듯이 작은 눈을 혹뜨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불끈 쥐었다. 허허 이놈 괘씸한 놈 거기네 두루막네 하는 그 노인의 우렁찬 소리가 또 들린다. 나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 노인이 신을 찍찍 이끌고 이리로 나오는 것 같다. 나는 무서운 증이 나서 급히 다른 박질하여 그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어머님 잠드신 후 누님이 살짝 내게로 건너와서 얘 너 본대로 좀 이야기하여다오. 이 말을 하는 누님의 얼굴은 고뇌와 숙외의 빛이 보인다. 어린 동생에게 애인의 말을 물어도 부끄러워하였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았다.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또 심술이 났니? 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무나. 편지를 도로 가지고 온 것을 보니 형님을 못 만났니? 아니면 만나도 못 전했니? 혹은 무슨 일이 났더냐? 사람 속 그만 태우고 어서 좀 이야기하여다오. 가련한 네 누이의 청이 아니냐. 이 말소리는 애완 철양하였다. 나의 어린 가슴이 찌르는 듯하여 눈물이 넘쳐나온다. 이다지 정다의 군은 누님의 가슴에 그리던 꿀같은 장래가 물거품에 돌아가고 만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우리 누님이 그 노인에게 어떻다든가 계집을 했다든가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것이 이리 떨리었다. 나는 비분한 어조로 그 집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정신없이 듣고 있던 누님은 내 말이 끝나자 기운 없이 쓰러지며 이 이야기 들을 적부터 그의 어떤 눈물이 불덩이 같은 뺨을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나린다. 누님! 누님! 하고 나도 누님의 가슴에 안기며 울었다. 이럴 즈음에 누가 대문을 가벼이 흔들며 떨리는 소리로 S씨! S씨! 주무셔요? 한다. 누님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났다. 애인의 음성은 이럴 때라도 잘 들리는 것이다. 나올 듯 나올 듯한 울음을 입술로 꼭 다물어 막으며 급히 나갔다. 대문 소리가 나더니 K씨 오셔요?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둘은 서로 붙들고 눈물비가 요란히 떨어진다. 누님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저는 또다시 못 배울 줄 알았지요. 그도 흑흑 흐느끼며 다 내 잘못이야요. 하였다. 오늘 매우 꾸중을 매셨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님이 내가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는 소리로 좀 들어가셔요. 하였다. 아니요.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꼭 다리고 가실 모양이에요. 지금 곧 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몇 마디 할 양으로 왔어요. 누님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듯이 네? 멀리 멀리 가셔요? 부모도 버리시고 형제도 버리시고 멀리 가셔요? 제 신세는 벌써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 때문에 전정의 구만리 같은 당신을 또 불행하게 만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랑 영영히 잊으시고 부모님 말씀으로 장가 드셔요. 장가 드시는 이하구나 백년이 다 진토록 정다운 짝이 되어주셔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도 당신이 행복하신다면 그만이 아니하요. 곧 당신의 기쁨이 제 기쁨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제 행복이에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도 당신의 행복의 그늘에서 웃어볼까 합니다. 열정 찬 눈으로부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적막한 화용이 아롱진다. 에스씨를 내 손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나 혼자 행복을 사랑을 떠나 행복이 있어요? 나에게 행복을 줄 에스씨가 눈물바다에 허우적거릴 때 나 혼자 행복의 정상에서 나려다보며 웃을 수가 있을까요? 에스씨 없고는 나 혼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 불행은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하요. 그 묻고 썩은 관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수란하게 만든 것 같아 어떻게 가엾고 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에 더 당신을 영영히 불행하게 하겠어요.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해안을 그 말이니까 길게 말할 것 없이 나는 가겠어요. 에스씨, 부디 안녕히 그는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결심한 듯이 돌아서 가려 한다. 케이시! 안타까운 떠는 소리로 부르더니 북받쳐 나오는 울음이 말을 막는다. 그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마음은 이리로 몸은 저리로 멀어간다. 나는 심장을 누가 칼로 싹싹 애이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어디로 갔는지 영영히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누님은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병은 점점 깊어온다. 이슬 젖은 연화같이 불구스름하던 얼굴이 청색 창경에 비치는 이화처럼 해슥하였다. 익어가는 임금같이 혈색 좋던 살이 설이 맞은 황엽처럼 배배말라간다. 거슴츠해한 눈은 흰 눈물에 붉어졌다. 그러다가 차마 볼 수 없이 바싹 말라버렸다. 마치 백골을 엷은 백지로 덮어두고 물을 흠씬 품어놓은 것 같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한강 얼음 얼고 남산에 눈 쌓일째 누님은 그에게 한숨을 주고 눈물을 주던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 사랑. 아, 사랑. 사랑을 부라. 네가 부드럽고 따뜻한 듯함으로 철없는 청춘들은 그의 연하고 부드러운 심장에 너를 보배만 여겨 강징난다. 잔인한 너는 그만 그 심장에다 불을 붙인다. 돌기둥 같은 불길이 종작 없이 오른다. 옥기도 타버리고 홍안도 다 타버리고 금심도 타버리고 수장도 타버린다. 방 안에 켰던 촛불 호련이 꺼지거늘 웬일인가 살펴보니 초가 벌써 다 탔더라. 양협이 젖던 눈물 갑자기 마르거늘 무슨 연유 묻있더니 숨이 벌써 끊쳤더라. 제목 불 1925년 1월 개벽 55호에 발표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 남짓한 금년에 열다섯 살밖에 안 된 순이는 잠이 어리더릿한 가운데도 숨길이 갑갑해짐을 느꼈다. 큰 바위로 날이 눌리는 듯이 가슴이 답답하다. 바위나 같으면 싸늘한 맛이나 있으련만 순이의 비둘기 같은 연약한 가슴에 얹힌 것은 마치 장마지는 여름날과 같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무더운데다가 천근의 무게를 더한 것 같다. 그는 복날을 개와 같이 헐떡이었다. 그러자 허리와 엉치가 뻐개내는 듯 쪼개내는 듯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이 산산이 바수는 것 같이 욱신거리고 쓰라리고 쑤시고 아파 견딜 수 없었다. 쇠막대 같은 것이 오장육부를 한편으로 치우치며 가슴까지 치받쳐올라 콱콱 뻗지를 때엔 순이는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위로 추스른다. 이렇듯 아프니 적이나 하면 잠이 깨이렸만 왠종일 물이기, 절구질하기, 물방아찢기 논에 나가 일꾼들에게 밤나르기에 더할 수 없이 지쳤던 그는 잠을 깨려야 깰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혼수상태에 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니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먼 죽겠어 어서 잠을 깨야지 잠을 깨야지 그리하면서도 풀칠이나 한 듯이 죄여붙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흙물같이 텁텁한 잠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연해의 입을 딱딱 벌리며 몸을 추스르다가 나종에는 지긋지긋한 고통을 억지로 참는 사람 모양으로 입까지 빠드득빠드득 갈아붙였다. 얼마만에야 무서운 꿈에 가위 눌린 듯한 눈을 어렴풋이 뜰 수 있었다. 제 얼굴을 솥뚜껑 모양으로 덮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함지방만한 큰 상판의 검은 부분은 어두운 밤빛만 어우러졌는데 번쩍이는 눈깔의 흰자 위, 침이 깨흐르는 입술 그것이 비뚤어지게 열리며 드러난 누런 이빨만 무시무시하도록 뚜렷이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러자 가뜩이나 큰 얼굴이 자꾸자꾸 부어오르더니 뾰약볕으로 짖어놓은 암갈색의 어깨판도 따라서 확대되어서 깍지똥만 하게 되고 집채만 하게 된다. 순이는 배꼽에서 솟아오르는 공포와 창자를 뒤튜는 고통에 몸을 떨었다가 버르셋거렸다가 하면서 염치 없는 잠에 뒷덜미를 잡히기도 하고 무서운 현실에 눈을 뜨기도 하였다. 그 고통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때엔 6월의 단열밤이 벌써 새었다. 사내의 어마어마한 윤곽이 방이 비잡도록 움직이자 밖으로 나간다. 들의 새벽일 하러 나감일이랴. 그제야 순이도 긴 한숨을 쉬며 잠을 깰 수 있었다. 짙은 먹칠이나 한 듯하던 들창이 잿빛으로 변하며 가물가물한 가운데 노란노랗이 삿자리에 눈이 드러난다. 운목에 놓인 허술한 경대 위에 번들번들하는 석경이라든지 머리맛 벽에 걸려있는 누럭장이라든지 그것은 원수의 방이 분명하다. 더구나 제 등때기 밑에는 요까지 깔려 있다. 아니, 이것은 어찌된 셈인구? 순이는 정신을 차리며 생각해 보았다. 어젯밤에 그가 잔데는 여기가 아닐 테다. 밤이 되면 의뢰히 당하는 이 몹쓸 노릇을 하루라도 면하려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던 맏에 아무도 몰래 헛간으로 숨었었다. 단지 둘밖에 안이 남은 벼썸을 의지삼아 빈 섬거적을 깔고 두 다리를 쭉 뻗칠 사이도 없이 그만 고달픈 잠에 떨어지고 말았었다. 그런데 어찌 또 방으로 들어왔을까? 그 원수의 놈이 유격에 번쩍이는 누나를 불아리며 사면 팔방으로 찾다가 마침내 그를 발견하였으미라. 억세인 팔로 어렵지 않게 자는 그를 안 하다가 또 원수의 방에 갖다 놓았으미리라. 그러고는 또 원수의 그 노릇. 이런 생각을 끝도 맺기 전에 흐리 터분한 잠이 다시금 그의 사게 물러난 몸을 엄습하였다. 집안이 떠나갈 듯한 시어머니의 소리가 일어난다. 아, 안 일어나니? 어서 쇠죽을 끓여야지! 그 소리가 끝도 나기 전에 순이는 발딱 몸을 일으킨다. 한 손으로 눈을 부비며 또 한 손으로는 남편이 벗겨놓은 옷을 주섬주섬 총망이 주워입는다. 그는 시방껏 자지 않았던가. 그 거동을 보면 정신을 한껏 모으고 호령 일하를 기다리던 군사나 진배 없었다. 그러리만큼 자던 잠결에도 시어미의 호령은 무서웠습니다. 총총이 마루로 나오니 아직 날은 다 밟지 않았다. 자욱한 안개를 격해서 광채를 잃은 흰 달이 죽은 사람의 눈깔 모양으로 희멀겋게 서로 기울고 있었다. 저녁에 앉혀놓은 쇠죽소트로가 불을 사르었다. 비록 여름일 망정 새벽 공기는 찼다. 더욱이 으슬으슬 한기를 느끼던 순이는 번쩍하고 불붙는 모양이 매우 좋았다. 새빨간 입술이 날름날름 집어주는 솔가비를 삼키는 꼴을 그는 흥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고된 하루 밤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된 순이의 하루는 또 시작되었다. 쇠죽을 다 끓이자 아침밥 지을 물을 또 안 이어올 수 없다. 물동이를 이고 두 팔을 치켜 그 귀를 잡으니 겨드랑이로 안개 실린 공기가 싸늘싸늘하게 기어들었다. 시내가에 나와서 물동이를 놓고 한 번 기지개를 켰다. 안개에 묻힌 올망졸망한 산과 등성이는 아직도 몽롱한 꿈길을 헤매이는 듯. 엊그제 농부를 기뻐뛰게 한 큰 비의 덕택으로 논이란 논엔 물이 질번질번한데 흰 안개와 어우러지니 마치 수은이 엉킨 것 같고 벌써 옮겨놓은 모들은 파릇파릇하게 졸음오는 눈을 비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 혼자 깨어있다는 듯이 시내는 쫄쫄 소리를 지며 흘러간다. 과연 가까이 앉아서 들여다보니 새맑은 그 얼굴은 자만화 없는 눈동자와 같다. 순이는 퐁하며 바가지를 넣었다. 상책이 난 대를 메우려는 듯이 사방에서 모여든 물이 바가지 들어갔던 자리를 둥글게 에워싸며 한동안 야료를 치다가 그리 중상은 아니라고 안심한 것 같이 너르게 너르게 둘레를 그리며 물러나갔다. 순이는 자꾸 물을 퍼내었다. 한 동의를 여다놓고 또 한 동의를 잃어왔을 때 그가 벌써부터 잡으려고 애쓰던 송사리 몇 마리가 겁없이 동실동실 떠다니는 걸 보았다. 울랑울랑하는 그 모양이 퍽 얄미웠다.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두 손을 넣어 움키려 하였지만 고놈들은 용하게 빠져 달아나곤 한다. 몇 번을 헛 애만 쓴 순이는 그만 화가 더럭 나서 이번에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함부로 물속에 고기를 때렸다. 제 얼굴에 옷에 물만 띄었지 고놈들은 도무지 잡히질 않았다. 짜증이 나서 울고 싶다. 돌질로 성공을 못할 줄 안 그는 다시금 손으로 움켜 보았다. 그 중에 불행한 한 놈이 마침내 순이의 손아귀에 들고 말았다. 손새로 물이 빠져가자 제 목숨도 잦아가는 것에 독살이나 낸 듯이 파득파득하는 꼴이 순이에게는 재미있었다. 얼마 안 돼서 가련한 물짐승은 죽은 듯이 지친 몸을 손바닥에 붙이고 있을지 잔인하게도 순이는 땅바닥에 태기를 쳤다. 아프다는 듯이 꼼지락하자 고만 작은 목숨은 사라졌건만 그래도 안이 죽었거니 하고 순이는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았다. 그래서 일순간 전에는 파득파득하고 살았던 그것이 벌써 송장이 된 것을 깨닫자 생명 하나를 없앴다는 공포심이 그의 뒷덜미를 짚었다. 그 자리에서 곧 송사리의 원혼이 날듯이 날 듯 싶었다. 갈팡질팡 물을 깃고 돌아서는 그는 누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 하였다. 눈코를 못 뜨게 아침을 치르자마자 그는 또 보리를 찌어야 한다. 절구질을 하노라니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다. 무거운 절구에 끌려 하마터면 대가리를 절구통 속에 찌을 뻔도 하였다. 팔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그는 깽깽하며 끝까지 절구질을 안이할 수가 없었다. 또 점심이다. 부랴부랴 밥을 다 지어서는 모심케 하는 일꾼. 거기는 자기 남편도 끼었다. 그 일꾼들에게 밥을 날라야 한다. 구기며 밥을 잔뜩 담은 목판이 그의 정수리를 날여 눌르니 모가지가 자라의 그것같이 움츠려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키까지 줄어든 듯 하였다. 이래가지고 떼어놓기 어려운 발길을 옮기며 살짝 밖을 나섰다. 새말각해 개인 하늘엔 구름 한 점도 없고 중천에 솟은 해님이 불같은 볕을 날이 퍼붓고 있었다. 질퍼난 들에는 흙의 아들이 하얗게 흩어져 음석피듯 어머니의 기름진 젖가슴을 철벅거리며 오내기에 한창 바쁘다. 그들의 굽혔다 폈다 하는 서슬에 옷으로 다 여미지 못한 허리는 새까맣게 짖어놓은 듯하다. 염치 없이 눈에까지 흘러드는 팥죽 같은 땀을 닦노라고 얼굴은 모두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한시라도 속히 한폭이라도 많이 옮기려고 골똘한 그들은 뼈가 휘어도 괴로운 한숨 한 번 쉬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노래를 부른다. 가장 자유로운 곡조로 가장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땅은 흠신 젖은 물을 끓는 햇발에 바래이고 있다. 논두렁에 엉클어진 자풀들은 사람의 발이 함부로 발붐에 맡기며 발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고개를 쳐들고 부신 햇발에 푸른 웃음을 올리고 있다. 거기는 굿색에 힘있게 사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더욱더욱 삶을 충실히 하려는 든든한 노력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건강이 넘치는 천지 불건강한 물건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천지였다. 이 강렬한 광선의 바다 싱싱한 공기를 마시기엔 순이의 몸은 너무나 불건강하였다. 눈이 핑핑 내어둘리며 머리가 어질어질하였다. 웬 몸을 땀으로 미역감기면서도 으쓱으쓱 한기가 들었다. 빗물이 고인 내를 건너뛸 때 물속에 잠긴 태양이 번쩍하자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문득 아침에 제가 죽인 송살이란 놈이 퍼드덕하고 내다르며 광어만치나 어마어마하게 큰 몸뚱아리로 그의 가는 길을 막았다. 속으로 악 외마디 소리를 치며 몸을 빼쳐 달아나려고 할째 그는 고마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었다. 누가 저의 머리채를 잡아 뺑소이를 돌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럴 사이에 그는 벼락치는 소리를 들은 채 정신을 잃었다. 한참만에야 순이는 깨어났건만 본정신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 어리둥절하게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 사이 점심밥을 이고 나가던 일 넓은 들에서 눈을 부시게 했던 햇발 길을 막던 송살이 생각이 차례차례로 떠올랐다. 그러면 이고 이고 가던 점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며 휘 사방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그는 외마디 소리를 치며 몸을 소스라쳤다. 또다시 그 원수의 방에 누워있을 줄이야. 미친 듯이 마루로 뛰어나왔다. 그의 눈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 모양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호동그레졌다. 마당에 널어놓은 밀을 고밀개로 젓고 있는 시험인은 뛰어나오는 며느리에게 날카로운 눈살을 던졌다. 국과 밥을 모두 못먹게 만든 것은 그만두더라도 몇 개 안이 남은 그릇을 깨 두들긴 것이 한없이 미웠으되 까물어치기까지 한 며느리를 일어나던 마트에 나무라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왜 더 누워서 조리를 하지 방정을 떨고 나오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쓰려무나 부드러운 소리를 진노라고 매우 애를 쓰는 모양이다. 그래도 순이는 비실비실 하는 걸음걸이로 부득부득 마당으로 날여온다. 방에 들어가서 조리를 하래도 그래 이번엔 어성이 조금 높아진다. 싫어요 싫어요 괜찮아요 순이는 방에 다시 들어가기가 죽기보담 싫었다. 또 고분고분 말을 아니 듣고 악질을 부리는구먼 하다가 속에서 치받치는 미움을 걷잡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밀개 자료를 거꾸로 들 사이도 없이 시험인은 며느리에게로 달려들었다. 요 요 방정 요 맞은 년 같으니 어쩌자고 그릇을 다 부수고 아실랑 아실랑 나오는 건 뭐냐 요 이 암치 없는 년 같으니 저번 장에 산 사발을 두 개나 산산 조각을 만들고 하고 푸념을 섞어가며 고밀개 자루로 머리 등 다리 할 것 없이 함부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순이는 맞아도 아픈 줄도 몰랐다. 으스러지는 듯이 찌뿌두두한 몸에 툭툭하고 때려지는 배가 도리어 괴상한 쾌감을 일으켰다. 요런 악지 센 년 좀 봐 어쩌면 맞아도 울지도 않고 요렇게 서 있담 하고 또 한참 매질을 하다가 스스로 지친 듯이 고밀개를 집어던지며 아휴 요년 보기 싫다 어서 부엌에 가서 저녁이나 줘 순이는 또 시키는 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안 쳤다. 그럭저럭 하루 해는 저물어 간다. 으슥한 부엌은 벌써 저녁 이나 된 듯이 어둑어둑 해졌다. 무서운 밤 지겨운 밤이 다시금 그를 향하여 시커먼 아가리를 벌려야 한다. 해 질 때마다 느끼는 공포심이 또다시 그를 엄습하였다. 번번이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반피할 궁리로 하여 그의 좁은 가슴은 쥐어뜯기였다. 그럴 사이에 그 궁리는 나서지 않고 제 신세가 어떻게 불쌍하고 가엾은지 몰랐다. 수백 생리 밖에 부모를 두고 시집을 온 일 온 뒤로 밤마다 날마다 당하는 지긋지긋한 고생 더구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그런 일이 한없이 서럽고 슬퍼 솟아오르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주먹으로 씻다가 팔까지 젖었건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누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순위는 무심코 돌아보자마자 간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 낯일을 다 하고 돌아왔음 이리라. 그의 남편이 몸을 굽혀서 어깨 너머로 그를 대밀어다 보고 있지 않은가. 그 볕에 그을은 험상 굳은 얼굴엔 어울리지 않게 보드라운 표정과 불쌍해하는 빛이 영역히 흘렀다. 그러나 솔개의 체인 병아리 모양으로 수만 번 올케 쉬지 못하는 순위는 그런 기색을 알아볼 여유도 없었다. 왜 울어 울지마 울지 마라 라고 꺽세인 목을 떨어뜨려 위로를 하며 그 솥뚜껑 같은 손으로 우는 순위의 눈을 씻어주고는 나가버린다. 남편을 본 뒤로는 더욱 견딜 수 없었다. 가슴을 지질러서 숨길을 막는 바위 온몸을 바스려내는 쇠몽둥이 시방껏 흐르는 눈물도 간데없고 다시금 이 지긋지긋한 반피할 꽁리에 어린 머리를 짰다. 아니 밤 탓이 아니다. 온전히 그 원수의 방 때문이다. 만일 그 방만 아니면 남편이 또한 눈물만 씻어주고 나갈 따름이다. 그 방만 아니면 그런 고통을 줄려야 줄 곳이 없을 것이다. 그 원수의 방. 그 방을 없애버릴 도리가 없을까. 입대 방을 피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순이는 이제 그 방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게 되었다. 밥이 복을 하고 넘었다. 순이는 소뚜껑을 열려고 일어섰을 셋째 부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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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힌 성냥 그의 눈에 띄었다. 이상한 생각이 번개 같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성냥 을 쥐었다. 성냥 쥐인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었다. 그러자 사면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 성냥 품속에 감추었다. 이만 하면 될 일을 왜 여태껏 몰랐던가 하면서 그는 생글에 웃었다. 그날 밤에 그 집에는 난데없는 불이 건넌방 뒷곁 추녀로부터 일어났다. 풍세를 얻은 불길이 삽시간에 왼 지붕에 번지며 헐헐 타오를 째 그 뒷집 단모서리에서 순이는 근래에 없이 화난 얼굴로 기뻐 못견디겠다는 듯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모로 뛰고 세로로 뛰었다. 정조와 약가 1929년 12월 신소설 1호에 발표되었습니다. 최주부는 조그마한 디촌이 모시고 있기에도 오감할 만큼 유명한 의원이다. 읍내 김찬반댁 손부가 산후증으로 가슴이 치밀어서 그밀그밀 운명할 것을 단 약 세 첩에 돌린 것도 신통한 일이오니와 더구나 조보국 댁 젊은 영감님이 속병으로 해포를 고생하여 경향의 명인은 다 불러모았으되 그래도 효엄이 안 나니까 그 숱한 돈을 들여가며 서울에 올라가 병원인가 한데서 여러 달포를 몸 져누어 치료를 받았으되 필경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돌아오게 된 것을 이 최주부의 약 두 제 먹고 근치가 된 것도 신기한 이야기 거리다. 이촌에서 저 어촌으로 그야말로 궁둥이 붙일 겨를도 없이 불려다니고 심지어 서울 출입까지 항답안 있었다. 애병 어른병 속병 헐미 할 것 없이 그의 손이 닿는 데는 마치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신통한 효력을 내었다. 맥도 잘 짚고 침도 잘 놓고 헐미도 잘 쬐고 백발백중하는 그 탕약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무슨 약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의 고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이었다. 나무하다가 낯에 베인 손가락 모 숨기다가 거머리 한테 물리고 그대로 발이 짓물러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의 고약 한장이면 씻은 듯이 나왔다. 광란을 만나 금방 수족이 차고 맥이 얼어붙는 것도 그의 침 한대면 당장에 돌린다. 그중에도 아낙네 사이에 더더욱 평판이 좋았다. 그의 빼어난 재조는 부인병 더욱이 젊은 부인병에 더욱 빛났다. 김 참판댁 손부에게 발효한 것과 같이 산후증에 더욱 묘를 얻었지만 대하증 오줌 소태도 역락없이 곤쳐주고 더욱 놀랜 것은 애를 뱉해도 못하는 여자라도 그의 약을 한두 재만 먹으면 흔히 옥동 같은 아들을 쑥쑥 낳아 내뜨리는 일이다. 그는 금년에 간당 쉰살이다. 쉰살이면 우연만한 늙은이라 하겠으되 머리에 흰털 하나 없이 검은 윤이 지르르 흐르는 듯하다. 삶아 넣은 개딱지 같은 시뻘건 얼굴빛에 방울빛과 같이 둥글고 큼직한 코는 언제든지 기운 좋고 혈운 좋아 보이었다. 수십 년을 두고 많은 인명을 살려낸 공덕인지 본래 먹을 것 없던 그가 인제 와서는 벼썸이나 추수도 받게 되어 허리띠가 너두룩해져서 여간한 환자는 잘 보지도 않는다. 교군을 들이대든지 읍내 인력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좀처럼 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고 반죽을 해한 여자 환자에게만 옛날 친절이 아직도 쇄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고 그에게 거절을 당한 환자가 덜어는 분개 하였다. 약국을 집어치우면 개집은 뭘로 허리노? 이렇게 빈정되는 사내도 하나 둘씩 늘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이 괭이 상판만 한 디촌에 있어서는 그는 비단 명의일 뿐 아니라 어엿한 지주님이오 부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를 이러니 저러니 시비하는 사람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여름 새벽 부지런한 그는 일찍 논꼬에 물이나 마르지 않았나 하고 머슴들을 데리고 휘 한 바퀴 돌고 오니깐 마당 가운데 개처럼 쭈그리고 앉은 여자의 모양을 발견하였다. 누구야? 그는 무망 중에 부르짖었다. 쭈그리고 앉았던 그 그림자는 깜짝 놀랬듯이 몸을 일으켜 저 저 새님 좀 모시러 왔어요. 메인목이 짜내는 듯 대답하였다. 또 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불쾌한 듯이 성큼성큼 걸어 사랑겸 약방으로 쓰는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며 요새 모숨기기에 바빠서 못 가겠는걸. 배앗은 듯이 한마디 던졌다. 그는 이런 청작군에 진절머리가 났다. 명의를 청하러 오면서 탈 것도 안 가지고 타박타박 걸어가자는 이따위 애절 모르는 축들과는 정말 말하기도 싫었다. 졸리다가 못해 가서 볼라치면 오막살이 단칸빵에 병자인지 뭐인지 귀신 다 된 것이 끙 앓는 소리나 지르고 돼지 새끼처럼 발가숭이 애들이 쉬파리떼 모양으로 엉덩글하고 좋은 약을 써서 곤쳐주어도 약값은 을에 떼어먹는 법이다. 쭉해야 당마리 계란 꾸러미나 또는 담뱃줄이나 가져올 뿐이다. 이것은 그래도 염체 없는 패지만은 어떤 작자는 시별이나 끌고가 밥 한술 대접하는 법 없이 촐촐 굶겨보내기가 일수다. 한껏 대접이라야 땅이 꺼지는 한숨과 쇠오줌 같은 질금거리는 눈물과 귀가 아픈 치사 인사다. 그것들은 사람에겐 한숨과 눈물이 진수성찬인 줄 아는 모양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나도 당당한 지주님이 아니냐. 쟤까지 자긴 따위가 이리 오너라 가거라 건방지기도 분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주제의 약이다 뭐야? 개발에 다 가리지? 그는 이런 청작꾼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재물에 욕지기가 난다. 오늘 식전 꼭두에 들이닥친 이 여자도 그런 따위 환자집 사람인 것은 얼른 보고도 깨달을 수 있었다. 제 방에 들어온 뒤에도 그는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거든 맨큼 돌아나가 주었으면 비차에 편할 텐데 마치 진흙당에서 투구리는 개처럼 추근추근하게 졸라대는 데는 더군다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그 여자도 만일 가지 않거든 머슴을 불러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배짱을 정해두었다. 새님 새님 한시가 바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셔도 잠깐 가서 보아주셔요. 어느 틈에 그 여자는 사랑 밀창 앞까지 온 모양이다. 그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다. 글쎄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해도 그래. 의원은 둘째 마디부터 화증을 낸다. 못 가시면 어떡합니까. 사람 하나 살리시는 셈치고 잠깐만 가보아주셔요. 그 여자도 상상한 대로 끈적끈적하게 조르는 패다. 어떡하다니 하고 벌컥 성을 내려다가 그래도 채모가 그렇지 않아서 점잖은 가락으로 그야 인명이 제천이니 내가 본다고 살고 안 본다고 죽겠소.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자랑치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야 그렇지요. 청작군은 제 말 고대로 인사성도 없이 시인하는 것이 더욱 제 자존심에 거슬렸다. 그렇지만 사람 앓는 것을 보고 어찌 약한 척도 안 있어 봅니까. 그 여자는 솔직하게 제 마음먹은 고대로 실토를 하면서 말끝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명의고 뭐고 별다른 기대도 않고 다만 인정의 약이나 좀 써보자는 수작이다. 의원은 화증이 나다가 못해 본배 없는 것들이란 할 수 없어 하고 속으로 어이없어 웃었다. 약한 척 그러면 병 증세를 말하고 약을 지어주게 의원은 큰 마음을 썼다. 식전 꼭두부터 졸리기도 싫고 끄들려서 다니느니 보담 거지에게 동전 한 푼 적선하는 셈치고 약한 척으로 쫓아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 것이다. 의원은 그제야 영창을 열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으되 여름의 아침빛은 신선하게 밝았다. 그때 쟁이는 서슴치 않고 영창 한복판에 뚜렷이 얼굴을 나타내었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린 탓이 되어 얼굴빛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짝 모양으로 헬슥하다. 그러나 그 반달 모양을 그린 새까만 눈썹 그 밑에서 문틈으로 엿보는 새벽빛 모양으로 맑고 시원한 눈 동그스름한 앳된 입모습은 아직도 그 나이 스물을 얼마 넘지 않은 것을 아르킨다. 청작구는 의외로 젊고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슬쩍 의원을 쳐다보다가 말고 고개를 다소곳하며 아니에요. 병자도 병자도 새님 한번 배웁기가 소원이고 동리 사람들도 새님께만 보이면 고칠 수가 있다고 해서요. 세상 없어도 모시고 가야 돼요. 조금도 꾸밀 데 없는 말시건만 그 목청은 어대까지 곱고 보드라운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최주부는 어여쁜 청작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대관절 집이 어대요? 왜 그 동리를 모르셔요? 예서 한 심리 안팎 밖에 안 돼요. 집을 묻는 것이 가겠다는 뜻인 줄 알고는 청작군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살짝 돌았다. 심리 안파? 이 여름에 가찾지 않은 길인데 하고도 의원의 눈 가장자리는 스르르 풀렸다. 그래서 밤을 도와 왔어요. 낮에 가시자면 더우실 듯 해서요. 하고 어여쁜 여자 눈은 안심한 듯이 해주기 웃는다. 너무도 생각하십니다. 하려다가 한 번 집가를 빼놓으라고. 암 암만 해도 너무 먼걸? 하고 의원은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도 그의 눈길은 창작군의 헤어진 광당포 적삼속으로 군데군데 드러난 흰살 위를 헤매었다. 그 여자는 그 눈길을 느끼자 두 손으로 부끄러운 듯이 제 가슴을 여미며 의원의 눈치를 지레짐작하고 약값은 약값은 없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배기도 한 개 남았고 농작도 하나 있답니다. 그걸 다 팔아서라도 약값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그 맑은 눈이 스르르 흐려지며 금방의 눈물이 걸신걸신 해진다. 원 전만의 무슨 약값 때문에 그럼 좌우간 가보지요. 대관절 알르니는 누구요? 에 아범 이아요. 하고 그 여자는 괴었던 눈물을 귀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언제부터 알았소? 흉년 들던 재작년 겨울부터 시름시름 알았답니다. 금년 봄 들고는 아주 몸져 누웠어요. 그것 안 되죠. 여기서 그 동리를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지요. 한 오리장정이나 사람의 그림자도 없지 않소? 예 그래요. 밤에 올 적에도 행여 호랑이나 만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 했답니다. 하고 그 여자는 어린애처럼 웃는다. 의원은 부산하게 세수를 하고 망건을 쓰고 몇 가지 약을 주섬주섬 집어넣은 후 처음보담은 아주 딴판으로 선선히 길을 떠났다. 헌한 광명에 쫓기고 열버지면서도 실안개는 새벽역의 꿈길처럼 아직도 산허리와 논두렁에서 어리더릿 존다. 파랗게 깔린 모와 뿌유스름한 논꼬 사이에 움직이는 흰 점은 새벽에 일어난 논꾼들 일이라. 처음 눈뜬 눈 뜬 새들이 가진 노래를 종알거릴 째 음메 하고 어미 찾는 송아지 울음이 무겁게 들려온다. 느리고도 바쁘고 종용하고도 시끄러운 농촌의 첫 아침 짚신이 푹푹 젖는 논두렁길을 걸어온 지 한참 만에 그들은 어떤 고개의 기슬개 다다랐다. 오른편으로 소나무와 잔목이 겅성다 못한 석산을 끼고 올라가노라면 왼편으로 그리 까풀막지지 않은 낭떠러지의 여유물이 발 아래서 소리치고 뻐근하게 덮인 풀 사이에 신락같은 흰 길이 꼬불꼬불 원을 그리며 뺑뺑이를 돈다. 청작군은 앞서고 의원님은 뒤를 따랐다. 고개를 들어 모롱이를 돌았을지 일찍 뜨는 여름해는 어느 틈에 그 불덩이 같은 얼굴을 나타내었다. 뜨거운 볏살은 축축하고 시원한 그림자를 휘몰아 쫓으며 우거진 가지와 잎새의 푸른 바탕에 영롱한 광선을 그린다. 풀 끝에 맺힌 이슬들은 얼마 안에 쓰러질지 운명의 마지막 광채를 바라는 것처럼 은가루 같이 번쩍인다. 짧은 밤 사이에 가까스로 몸을 식힌 길바닥은 벌써 훈훈하게 달기 시작한다. 최주부의 눈은 아까부터 앞서가는 이의 잔등에 땀이 베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 땀이 여러 번 결은 그 광당포 적삼은 땀에 대한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것처럼 살에착 달라붙었다. 처음에 접시만한 언저리가 주발만해지고 사발만해지고 자꾸 번져나간다. 그 둥그스름한 어깨에도 돈짝만한 살구꽃이 피었다. 청작군의 등에 살구꽃이 피는 모양으로 의원의 가슴에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숨이 숨이 턱에 닿고 발 한 자웅마다 이마에서 땀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러나 청작군은 제 등에 땀 뱀 줄도 모르고 제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도 잊은 듯하여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두 다리가 잽싸게 놀며 종종 걸음을 친다. 여보 여보 아지 멋내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사람의 그림자란 얼신도 앉는 고개를 네모롱이나 돌았을 째 뒤선희는 숨을 헐떡거리며 불을 지졌다. 앞선희는 그제야 잠깐 얼굴을 돌린다.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힌 발그레한 얼굴 뒤뜩 모양으로 앞섭도 착 달라붙어서 뚜렷이 드러난 가슴의 윤곽 한옹큼이라도 쥐어질 듯한 가는 허리 최주부는 핑핑 내어돌리는 듯이 숨을 슴벅슴벅하다가 그대로 풀밭에 주저앉았다. 환자의 아내는 민망한 듯이 딱한 듯이 서성서성 할 뿐 덥지 않아요 이리와 좀 쉬시우 하고 여전히 그 붉은 기 도는 눈을 슴벅슴벅 하면서 커다란 쥐부채를 헐헐 붙이다가 갑자기 제 앉은 자리가 바로 길까요 햇살이 너무 부신 것을 깨닫자 깔았던 고의 뒤를 툭툭 털고 여긴 볕이 드는군 하면서 그늘을 찾는 핑계로 산기슭 풀밭으로 휘적휘적 기어올랐다. 사람 발자국이 별로 밟지 않은 풀밭은 아름다웠다. 파란 방석을 깔아놓은 듯한 잔디도 조커니와 바위 얼굴을 덮은 담쟁이의 오불오불한 붉은 줄기 가진 병꽃풀 석죽화 뺨칠 어여쁜 패랭이 꽃 이름은 사나우나마 가련한 파란꽃의 인나 달기씨 깨비 노란 뿌리를 내엄인 백합 제각기 다른 풍정으로 사람의 눈을 이끈다. 다홍의 분홍의 자주에 연두에 희고 누르고 혹은 굵게 가지각색의 이 자연의 비단 최주부는 앞으로 담쟁이 얽힌 바위가 가리고 뒤로는 소나무숲이 삐욱하게 푸른 그늘을 던지는 아늑하고 포근포근한 잔디밭을 필경 발견하였다. 그는 거기 펄썩 주저앉으며 기슭 아래서 망설이는 청작군을 불렀다. 어이 여기가 참 시원하군 이리와 잠깐만 쉬어 갑시다. 청작군은 민망한 듯이 또는 난처한 듯이 얼마쯤 주저주저 하다가 필경 올라오고 말았다. 먼저 자리잡은 이는 얼른 제 옆자리를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고 뒤에 온 손님에게 앉으란 뜻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의 아내는 그 옆으로부터 한간쯤 떨어져서 금방에 날아갈 듯이 쭈그리고 앉았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의원을 의심한다거나 못 믿어와 하는 기색이 털끝 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갈 길이 바쁜데 1분 1초를 이러고 보내는 것이 민망한 눈치였다. 거기가 예보담 나아 하고 의원은 드러내놓고 부둥부둥 가까이 갔으되 본능적으로 몸을 흠짓 할 뿐이오. 환자의 아내는 조금도 경계하는 빛이 없었다. 왠 땀을 그리 흘리오 너무 귀여한 모양이구먼 하고 의사는 물끄러미 어여쁜 청작군을 쳐다보다가 벼랑간에 이런 소리를 하며 땀이나 씻어줄듯이 오른손을 번쩍 들다가 말고 어데 맥이나 좀 짚어볼까요 하면서 이번에는 왼손으로 그새 새끼같은 손목을 잡아당기어 제 무릎 위에 놓았다. 여자는 앞 이마 머리칼이 사내의 불덩이 같은 뺨을 스치며 앞으로 잠깐 쓰러진다. 법대로 의사의 식지와 장지가 나란히 환자의 맥 위에 놓이자 문득 아귀센 두 손을 가늘게 떠는 손목을 움켜주었다. 그러자 여자는 벼랑간 독수리의 체인 새 새끼 모양으로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할 겨를도 없이 손뚜껑 같은 검은 두 손은 또다시 땀에 촉촉하게 젖은 여자의 젖가슴에 구렁이처럼 휘감겼다. 그 여자의 얼굴은 어데까지 맑고 깨끗하였다. 한군데 흐린 점도 없고 흥분된 기색도 없다. 슬퍼도 안커니와 분해도 왔는다. 새파란 잎새로 새어 흐르는 햇발처럼 명랑하다. 바람기 없는 공중에 뜬 나비의 나래와 같이 종용하고 풀끝에 맺힌 이슬 모양으로 영롱하다. 꼭 아까 앞장을 서서 다시금 종종걸음을 칠 뿐이다. 최주부가 도리어 겸연쩍었다. 조금 더 앙탈이라도 하였더면 하고 혼자 웃었다. 정조관념이란 약에 쓰려도 없고 아무한테나 몸을 맡기고도 눈꽃만한 부끄러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불쾌하였다. 에휴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속으로 제법 개탄까지 하였다. 가다가 심심하면 쫓아가서 손도 쥐어보고 뺨도 만져보았건만 그 여자는 그의 하는 대로 맡기고 눈썹 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물결 치는 대로 떠나가는 부평초 같이 걸리면 멈추고 놓이면 또 흘러갈 뿐이다. 하늘가에 흐르는 흰 구름 모양으로 모든 것이 무심하고 심상하다. 마침내 그들은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삽장문 앞에 섰다. 얘가 우리 집이에요 하고 하염없이 웃어보인다. 의원은 제 지은죄 미천으로 머리끝이 쭈뼛쭈뼛 하는 듯하여 발들여놓기가 서먹서먹하였다. 문득 여자의 손가락이 사내의 손목에 쇠꼬챙이 같이 박혔다. 어서 들어가셔요. 우리 아범은 꼭 권쳐주셔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셔요. 하는 나직한 말소리가 의사의 등골에는 찬물을 끼었는 듯하였다. 의사는 허둥지둥하는 발길로 삽장 안에 끌려 들어섰다. 수수대로 친 담도 반 넘어 쓰러졌고 집이래야 토막인데 툭 꺼져서 나앉으려는 지붕은 몇 해를 이지하는 듯 명색 부엌 한 칸에 거기 있다 기억자로 방 두 칸이 형용만 남았는데 황토로 발라놓은 벽에 엉걸음이 턱턱 갈라져서 덜어는 떨어지고 덜어는 주둥이를 쳐들고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대꼬챙이로 얼기설기 엮은 대에 신문지를 되는 대로 발라놓은 명색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매콤한 냄새가 첫째 코를 엄습한다. 그 다음엔 사짜리 깐 방바닥과 신문지 벽에 진을 치고 있던 파리들이 웽 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로 달려든다. 또 그 다음엔 거미같이 마른 내대살되는 발가숭이 계집애가 양초 자루만한 다리를 비비 꼬는 듯이 쭈적 쭈적 거리며 엄마 소리를 내자 대번에 삐죽삐죽 울기 시작한다. 방 아랫목엔 환자가 우통을 벗고 배 위에만 헌 누더기를 걸쳤는데 울퉁불퉁하게 드러난 뼈가 가죽 한 겹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얽매어 있는 듯 이마 젖만 불쑥 녹고 뺨과 턱 언저리는 훑는 듯이 쭉 말랐는데 만일 뚜룩뚜룩하는 큼직한 눈이 없었던 듯 아무래도 해골로밖에 안 보게 되었다. 아내와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반신을 일으키려던 그 환자는 아내의 보드라운 손길에 치마 꼬리로 땀을 씻고 문득 채 얼굴을 그 해골 다 된 얼굴에 문지르며 훌쩍훌쩍 운다. 왜 울어? 이제 의원님이 오셨는데 약 먹으면 나을 텐데. 환자 또한 목이 메인다. 뼈만 남은 꼬치꼬치 마른 남편의 손은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쓰다듬는다. 세상 없어도 나을 테야 안 죽고 살아날 거니까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그들은 몇 번이나 이러고 서로 울며 위로하였던고 그런데 여보 내가 죄를 하고 아내는 더욱 느껴온다. 운묵에 서성서성 하고 있던 죄인은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 방울 같은 코끝에 땀이 또 한 방울 맺혔다. 여보 죄가 무슨 죄요. 저 새님을 좀 앉으시게나 하오. 아내는 말대로 선뜻 일어나 운묵으로 오더니만 제 치마 자락으로 사짜리를 흠칫흠칫 탄 후에 이리 좀 앉으셔요. 하여 의원을 안치고는 다시 남편에게로 왔다. 저 새님을 모시고 오다가 저 새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 모시고 온 데야 약값 드릴 거리도 없고 당신의 병은 세상 없어도 곤쳐야 되겠고. 말끝은 다시금 눈물에 흐렸다. 제 제 남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 한 다리고 두 다리고 얼마든지 약을 써서 그여이 병뿌리를 빼야 놓아 보낼 터이다. 약재가 없으면 적어주면 몇 차례라도 넘나들며 가져오겠다고 악질을 쓴다. 의원은 환자집 의견에 안이 복종할 수가 없었다.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쪽지를 적어주고 환자의 아내는 심리 안팎길을 한숨에 뛰어가고 뛰어왔다. 밤이 되었다. 병자와 의사가 자는 방엔 사짜리 한입으로 칸을 막았다. 난 샛님을 모시고 잘까요? 아내는 서슴치도 않고 예사롭게 남편에게 묻는다. 아 참 그래 그러구려 개똥이는 내 옆에 갔다가 누이고 임자는 그리고 건너가구려 남편도 제가 먼저 말한 것을 잊었다는 듯이 대찬성이다. 그 수작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실행한다. 저녁 먹던 맛에 웃방에 고라떨어진 개똥이를 환자방으로 갖다 누이고 자기는 의원의 곁에 와서 눕는다. 이번에는 의원의 몸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괴이한 일이군 아까는 내가 환장이 되어서 그랬지만 다시야 그럴 수가 있소 병자를 두고 딴방에 자다니 하고 제법 점잔을 빼보인다. 괜찮 싸워요 괜찮 싸워요 남편은 마치 손님에게 밥이나 권하듯 아내와 같이 자기를 권한다. 아내도 남편의 지지 않게 손님의 사양은 귓결에도 넣지 않으려 한다. 옷까지 훌훌 벗어버리고 옆에 착 달라붙어 누우며 머리맡에 놓인 손님의 부채를 찾아들더니 더우시지 않으셔요? 하며 헐헐 붙여준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손님이 잠들기 전에는 부채질을 쉬려고도 하지 않았다. 열흘 동안이나 최주부는 정말 땀을 빼었다. 굴속 같은 방안 밤마다 예사로 벗고 눕는 환자의 안에 산나물의 중물 눈꽃만치 남은 양심의 가책 기괴한 광경에서 오는 불안 굴속 같은 방안 밤마다 예사로 벗고 눕는 환자의 안에 산나물의 중물 눈꽃만치 남은 양심의 가책 기괴한 광경에서 오는 불안 감옥살의 고통도 이토록 지긋지긋하지는 않을 듯 싶었다. 다행히 환자는 약발을 자해받았다. 약 한첩 들어가보지 못한 장위에는 인삼과 녹용이 그야말로 선약 같은 효엄을 드러내었다. 최주부는 하루 바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해타산도 모조리 잊어버렸다. 제 돈을 들여 당마리도 사서 고아먹이게 하고 나중에는 제 집 쌀까지 가져오래서 이 밥을 지어먹이도록 하였다. 환자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한시가 달랐다. 열흘이 되며 기동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 뼈만 남았던 몸이 살까지 부역해 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잠을 깨어보니 제 옆에 누웠던 환자의 아내가 없었다. 사짜리 한 입 너머로 그들의 속살속살 하는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참 이제는 가슴도 두드룩 하시구려. 아내는 남편의 가슴을 만져보는 모양. 가슴뿐이야? 자 이 팔을 만져봐요. 제법 살이 올랐지? 오늘이라도 농산일을 하겠는걸? 흐흐흐.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몸조리를 더 하셔야지. 또 병환이 더 치시면 어떡해. 아내는 질색을 한다. 이제 다시는 병이 안 날 테야. 이젠 두 주먹 쥐고 벌지.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도적질이라도 할 테야. 안 굶으면 병이 안 나겠지. 이번엔 꼭 죽을 줄 알았더만 임자 덕에 살았지 뭐야. 하고 잠깐 말이 끊침은 젊은 내외에 으스러지는 듯한 포옹이 있는 모양. 임자를 안고 나니 두 팔에 기운이 더 붙는 듯한데 신기한걸. 내일부터는 임자를 얻고 다니면 기운이 나겠지. 나중에는 별소릴 다 하시는 구려. 그래 조금도 거림칙하지 않으셔요? 무엇이 거림칙하단 말이오? 저 남의 아지본네 하고 같이 잤는데도 백날을 같이 자면 무슨 일이 있나? 내 병땜에 임자에게 귀찮은 노릇을 겪게 한 게 애원할 뿐이지. 참 그래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처음엔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니만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병만 나으면 그뿐이라 하고 보니 맘이 고만 가라앉아요. 그럼 서로 위에서 하는 일이 부끄러울 것이 뭐람. 그들의 수작은 아침에 제깔거리는 새 모양으로 흐리고 터분한 점은 도무지 없고 어디까지 명랑하고 어디까지 상연하다. 그래도 저 방에서 샌님을 모시고 자려니까 어쩐지 가슴이 뻐근하고 슬퍼요. 나도 그래. 고마운 생각이 지나쳐 눈물이 나려고 하는구먼. 이젠 병이 나왔으니까 다 옛말이지. 두 내외는 또 쓸어앉는 모양. 그때 개똥이가 자다가 무엇에 놀랜 듯이 삐하고 운다. 애달래는 소리가 나더니 사짜리를 걷어치우며 조심조심 건너온다. 그날 아침에 최주부는 놓이게 되었다. 환자도 개똥이를 안고 문밖까지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주부는 연암은 걸음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이키니 두 내외는 아직도 나란히 싸린문턱에 서서 자기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그들은 떠오르는 햇발을 담뿍 안고 있다. 의족해 나란히 서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광명과 행복이 영롱하게 번쩍이는 듯하였다. 흠 저것들은 정조도 모르고 질투도 모르는 모양이지. 최주부는 눈이 부신 듯이 얼른 고개를 돌리며 혼자 중얼거린다. 빈처 1921년 1월 개벽 7호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 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 하다가 물어보았다. 못 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고 그대로 줄이면 시장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모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을 덮으며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났건만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철양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후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베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권련 한계를 피워물 적에 한성은행에 다니는 티가 공일이라고 놀러왔었다. 친척은 다 멀지 않게 살아도 가난한 꼴을 보이기도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뀌어내라고 조르지도 아니하였건만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봐서 미리 방패마기를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여 나도 발을 끊고 따라서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다만 이 티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성실하고 공손하여 소소한 소사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동년배인 우리 둘은 늘 친척 간의 비교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이 항상 좋지 못했다. 티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거야. 그러나 케인은 아무짝에도 못 쓸 놈이야. 그 잘난 언문 섞어서 무어라고 끼적거려놓고 제 주제에 무슨 조선의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실업의 아들놈.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닭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일이나 혹은 대사 때에 돈 한 푼 이렇다는 일이 없고 티는 소위 착실히 돈벌이를 하여가지고 국수, 밥솔 하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다. 얼마 얼마 안이 되어 티는 잘 살 것이고 케이는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봐. 오촌당숙은 이런 말씀까지 하였다 한다. 입 밖에는 아니네어도 친부모 친형제 까지라도 심중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달라서 화가 나시면 네가 그리하다가는 말경의 비렁뱅이가 되고 말 거야 라고 꾸중은 하셔도 사람이란 늦복을 모르느니라.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느니라. 하는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는 수 없는 놈이라고 단념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추건하시는 것을 알겠더라. 여하간 이만하면 티의 사람 됨을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러고 그가 우리 집에 올 것 같으면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며 힘써 재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 단둘이 고적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웠었다. 오늘도 그가 활발하게 집에 쑥 들어오더니 신문지에 싼 기름한 것을 이것봐라 하는 듯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분주히 구두꾼을 끄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물어보았다. 저 저 제 저 양사냐요. 쓰던 것이 벌써 다 낡았고 또 살이 부러졌다고.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하면서 대답을 한다. 그는 나의 아내를 보며 도련히 아주머니 좀 구경 하시렵니까? 하더니 싼 종이와 집을 벗기고 양산을 펴보인다. 흰 비단 바탕에 두어가지 매화를 수놓은 양산이었다. 검정이는 좋은 것이 많아도 너무 칙칙해 보이고 회색이나 누렁이는 하나도 그것이야 싶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산걸요. 그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가 있나 하는 뜻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이런 발명까지 한다. 이것도 퍽 좋은데요. 이런 칭찬을 하면서 양산을 펴들고 이리저리 홀린 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의 눈에는 나도 이런 것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역력해 보인다. 나는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와락나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의 양산 보는 양을 빙글에 웃고 바라보고 있는 티에게 여보게 방에 들어오게 그려 우리 이야기나 하세 티는 따라 들어와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이며 자기의 월급이 오른 이야기이며 주권을 몇 주 사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다든가 이번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었다. 티를 보내고 책상을 향하여 짓던 소설의 결미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보 아내의 떠는 목소리가 바로 내 귀 곁에서 들린다. 핏기 없는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이 돌며 어느 곁에 내 곁에 바싹 다가 앉았더라. 당신도 살 도리를 좀 하셔요. 나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쩍이며 불쾌한 생각이 벌컥 일어난다. 그러나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있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아야 지요. 아내가 티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을 받은 것이다. 예술가의 처 노릇을 하려는 독특한 결심이 있는 그는 좀처럼 이런 소리를 입밟게 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무엇에 상당한 자극만 받으면 참고 참았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럴만도 하다 하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가 어쩐지 좋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그럴만도 하다 하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또한 불쾌한 생각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잠깐 있다가 불쾌한 빛을 드러내며 급작스레 살돌이를 하라면 어찌 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어이구 차차란 말씀 그만 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짙어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괴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낸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막벌이꾼 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어?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몰풍스럽게 소리를 꽥 질렀다.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면서 한 방울 두 방울 방울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을 가슴에 그리며 그래도 내일 아침거리를 장만하려고 옷을 찾는 아내의 심중을 생각해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픈 생각이 가을 바람과 같이 설렁설렁 신고를 분지르는 것 같다. 쓸쓸한 빗소리는 굵었다 가늘었다 의연히 적적한 밤공기에 더욱 철양이 들리고 그을 만진 등피 속에서 비추는 불빛은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우는 듯 조는 듯 구차에 얻어산 몇 권의 양책의 표재금자가 번쩍거린다. 장앞에 초연이 서있던 아내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들릴듯 말듯 목안의 소리로 오 옳지 참 그날 찾았소? 아 아니아요 벌써 저 인천 사시는 형님이 오셨던 날 아내가 애써 찾던 그것도 벌써 전당포의 고운 먼지가 앉았구나 종지 하나라도 차근차근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아니 잡혔는지 모르는 것을 보면 빈곤이 얼마나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는지 가히 알겠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가슴이 어째 답답해지며 누구하고 싸움이나 좀 해보았으면 소리껏 고함이나 질러보았으면 실컷 울어보았으면 하는 일종 이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피어오르며 전신의 이가 스멀스멀 끼어다니는 듯 옷이 어째 좋은 몸에 끼어 견딜 수가 없다. 점점 구차한 살림에 실증이 나서 못 견디겠지?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그 개슴츠레한 눈이 둥그레지며 네? 어째서요? 뭘? 그렇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함을 따라 나는 흥분의 도가 점점 짙어간다. 그래서 아내가 떨리는 소리로 어째 그런 줄 아셔요? 하고 반문할 적에 나를 쑥맥으로 아루? 라고 격렬하게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살짝 분한 빛이 눈에 비치며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 나는 괘씸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그러면 그것도 모를까? 오늘날까지 잘 참아오더니 이제는 점점 기색이 달라지는 걸 뭐 물론 그럴만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내 가슴에는 지난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얼른 얼른 나타난다. 6년 전에 그때 나는 16세이고 저는 18세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이 되어 지식에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 마시려고 표현히 집을 떠났었다. 광풍의 나부끼는 버들린 모양으로 오늘은 지나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 마셔보지 못하고 반 거들 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내게 시집올 때는 방글방글 피려는 꽃봉오리 같던 아내가 어느 곁에 이유러 가는 꽃처럼 두 뺨에 선연한 빛이 쓰러지고 이마에는 벌써 두어금 가는 줄이 그리어졌다. 처가 덕으로 집칸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 우리는 소위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었지만은 한 푼 나는 데 없는 살림이라 한 달 가고 두 달 갈수록 점점 곤란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케 몰랐다. 그래도 때때때로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히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 전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요. 부끄럼을 무릅쓰고 친가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구차한 소리를 하여가지고 얻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이지 장구한 세월에 어찌 늘 그럴 수가 있으랴. 말경에는 아내가 가져온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잡히고 파는 것도 나는 아른채도 아니하였다. 그가 애를 쓰며 퉁명스러운 옆집 할멈에게 푼돈을 주고 시켰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그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믿고 길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무엇을 짓다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쓰던 것을 집어던지고 화를 낼 적에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셔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일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장래 잘 될 근본이야 요. 하고 그는 스스로 흥분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한 적도 있었다.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 소위 신풍조에 뛰어 까닭없이 구식 여자가 실었었다. 그래서 나의 일찍이 장가든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공연이 가슴이 뛰놀며 부끄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낫살이 낫살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겪어보니 의외의 그에게 따뜻한 말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 그의 사랑이야말로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 사랑이었다. 이런 줄을 점점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스러웠으랴.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 입은 채로 쓰러져 곤하게 자는 그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하고 감격이 극하여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다. 내가 알다시피 내가 별로 천품은 없으나 어쨌든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심력을 바쳤다. 그 영향으로 자연 일상생활에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이런 곤란에 그는 근 2년 견뎌 왔건만은 나의 하는 일은 오히려 아무 보람이 없고 방 안에 놓였던 세간이 줄어가고 장롱에 찼던 옷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이다. 그 결과 그다지 견딜성 있던 것도 요사이와 선은 때때로 쓸데없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 손잡이를 잡고 마루 끝에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먼 삶만 바라보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다 말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멍멍이 앉아있기도 하였다. 창경으로 비치는 어스름한 햇빛에 나는 흔히 그의 눈물 머금은 근심있는 눈을 발견하였다. 이럴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들며 일없이 마누라 마누라 하고 부르면 그는 몸을 흠칫하고 고개를 저리로 돌리며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네 하고 울음에 떨리는 가는 대답을 한다. 나는 등에 찬물을 끼얹는 듯 몸이 으쓱해지며 철양한 생각이 싸늘하게 가슴에 흘렀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비하기 쉬운 마음이 더욱 심해지며 내가 무자격한 탓이다 하고 스스로 멸시를 하고 나니 더욱 견딜 수 없다.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그래도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며 계집애란 할 수 없어 혼자 이런 불평을 중얼거리었다. 환등 모양으로 하나씩 둘씩 이런 일이 가슴에 나타나니 무어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졌다. 나의 유일의 신앙자이고 위로자이든지 저까지 이제는 나를 안이 믿게 되고 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네가 6년 동안 내 살을 깎고 점이었구나 이 왼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불같던 사랑까지 열버져 가는 것 같았다.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나는 감상적으로 허둥어둥 하며 낸들 마누라를 고생시키고 싶어 시켰겠소? 비단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산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길래 온종일 쉬지 않고 공부를 아니하오. 남보기에는 편편히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본들 모른단 말이오? 나는 점점 강한 가면을 벗고 약한 진상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가소로운 변명까지 하였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비소하고 모욕해도 상관이 없지만 마누라 까지 나를 아니 믿어주면 어찌 한단 말이오? 내 말에 스스로 자극이 되어 마침내 아 길이 탄식을 하고 그만 쓰러졌다. 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아마 하염없이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아내가 호련 여보 울음소리를 떨면서 무너지는 듯이 내 얼굴에 쓰러진다. 용서 하고는 북받쳐 나오는 울음에 말이 막히고 불덩이 같은 두 뺨이 내 얼굴을 누르며 흑흑 느껴온다. 그의 두 눈으로 붙어 생소 뜻하는 눈물이 제 뺨과 내 뺨 사이를 따뜻하게 젖어 퍼진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뒤숭숭하던 생각이 다 이 뜨거운 눈물에 봄눈 쓸듯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 있다가 우리는 눈물을 씻었다. 내 속이 얼만큼 시원한 듯 하였다. 용서 하여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는 눈물에 불어오른 눈꺼풀을 아픈듯이 꿈쩍거린다. 암만 구차하기로니 실증이 안 할까요. 나는 한 번 먹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 가만히 변명을 하는 아내의 눈물 흔적이 어룽어룽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우 심신이 가드나였다. 어제 일로 심신이 피곤하였던지 그 이튿날 늦게야 잠을 깨니 간밤에 오던 비는 어느 곁에 그치었고 명랑한 햇발이 미다지에 높았더라. 아내가 다시금 장문을 열고 잡힐 것을 찾을 즈음에 누가 중문을 열고 들어온다. 우리는 누군가 하고 귀를 기울일 적에 밖에서 아씨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처가에서 부리는 할멈이었다. 오늘이 장인 생신이라고 어서 오라는 말을 전한다. 오늘이야 참 옳지 오늘이 2월 열여 날이지 나는 깜빡 잊었어. 원 아씨는 딱도 하십니다. 어쩌면 아버님 생신을 잊으신단 말씀이오. 아무리 살림이 재미가 안하시더라도 시큰둥한 할멈은 선웃음을 쳐가며 이런 소리를 한다. 가난한 살림의 골몰 하느라고 자기 친부의 생신까지 잊었는가 하며 아내의 정지가 더욱 측연하였다. 오늘이 본가 아버님 생신이라요. 어서 오시라는데 어서 가구려 당신도 가셔야지요. 우리 같이 가셔요. 하고 아내는 하염없이 얼굴을 붉힌다. 나는 처가에 가기가 매우 싫었었다. 그러나 아니가는 것도 내 도리가 아닐 듯하여 하는 수 없이 두루마기를 입었다. 아내는 머뭇머뭇하며 양 미간을 보일 듯 말듯 찡그리다가 견눈으로 살짝 나를 엿보더니 돌아서서 급히 장문을 연다. 입을 옷이 없어서 망설거리는구나. 나도 슬쩍 돌아서며 생각하였다. 우리는 서로 등지고 섰건만 그래도 아내가 거의 다 빈장 안을 들여다보며 입을만한 옷이 없어 눈살을 찌푸린 양이 눈앞에 선연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자 가셔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아내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당목 옷을 갈아입고 내 마음을 알았던지 나를 위로하는 듯이 방글에 웃었다. 나는 더욱 쓸쓸하였다. 우리 집은 천변 배다리 곁에 있고 처가는 안국동에 있어 그 거리가 꽤 멀었다. 나는 천천히 가느라고 가고 아내는 속히 오느라고 오건만은 그는 늘 뒤떨어졌었다. 내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는 꽤 멀리 떨어져 나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며 주춤주춤 걸어온다. 길가에 다니는 어느 여자를 보아도 거의 다 비단옷을 입고 고운신을 신었는데 아내만 당목옷을 허술하게 차리고 청목 당해를 타박타박 걸어오는 양이 나에게 얼마나 애연한 생각을 일으켰는지 한참 만에 나는 넓고 높은 처가 때문에 다다랐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 적에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흘끔흘끔 본다. 그들의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이 집 하인인가 보다 하는 경멸이 여기는 빛이 있는 것 같았다. 안대청 가까이 들어오니 모두 내게 분분히 인사를 한다. 그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어째 비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욕하는 것 같기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후끈거린다. 그중에 제일 내게 친숙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내보다 3년 맞은 처형 이었다. 내가 어려서 장가를 들었으므로 그때 그는 나를 못견디게 시달렸다. 그때는 그가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더니 지금 와서는 그때 그러한 것이 도리어 우리를 무관하고 정답게 만들었다. 그는 인천에 사는데 자기 남편이 현물 없이 쌀을 거래하는 일을 하여 가지고 이번에 돈 10만원 이나 착실히 땄다 한다. 그는 자기의 잘 사는 것을 자랑 하고자 함인지 기단을 내리감고 치감고 얼굴에 부유한 태가 질질 흐른다. 그러나 분으로 숨기려고 애쓴 보람도 없이 눈 위에 퍼렇게 멍든 것이 내 눈에 띄었다. 왜 마누라는 어쩌고 혼자 오셔요? 그는 웃으며 이런 말을 하다가 중문편을 바라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동부인 아니하고 실라고 하고 혼자 주고받고 한다. 나도 이 말을 듣고 슬쩍 돌아다보니 아내가 벌써 중문 안에 들어섰더라. 그 수척한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이며 눈물 고인 듯한 눈이 하염없이 웃는다. 나는 유심히 그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은 분간을 못하리만큼 그들의 얼굴은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 얼굴빛은 어쩌면 저렇게 틀리는지 하나는 이글이글 만발한 꽃 같고 하나는 시들시들 마른 낙엽 같다. 아내를 형이라 하고 처형을 아우라 하였으면 아무라도 속을 것이다. 또 한 번 아내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다시금 가슴을 누른다. 딴 음식은 별로 먹지도 아니하고 못 먹는 술을 넉 잔이나 마시었다. 그래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앉아 견딜 수가 없다. 집에 가려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골치가 띵 하며 내가 선 방바닥이 마치 폭풍에 도도하는 파도 같이 높았다 낮았다 어질어질해서 곧 쓰러질 것 같다. 이 거동을 보고 장모가 황망이 일어서며 술이 저렇게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여기서 한잠 자고 가게 나는 손을 내져으며 아니에요 집에 가겠어요 취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를 어쩌나 장모는 걱정을 하시더니 할멈 어서 인력거 한 채 불러오게 한다. 취중에도 인력거를 태우지 말고 그 인력거 싹을 나를 주었으면 책 한 권을 사 보렸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인력거를 타고 얼마 아니 가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 자다가 잠을 깨어보니 방 안에 벌써 남평불이 키웠는데 아내는 어느결에 왔는지 외로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화로에서는 무엇이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하였다. 아내가 내 잠 깬 것을 보더니 급히 화로에 얹은 것을 만져보며 이제 그만 일어나 진지를 잡수셔요 하고 부리나케 일어나 아랫목에 파무어둔 밥그릇을 꺼내어 미리 차려둔 상에 얹어 내 앞에 갖다 놓고 일변 화로를 당기어 더운 반찬을 집어어지며 자 어서 일어나 하셔요 나는 마지 못하여 하는 듯이 부스스 일어났다. 머리가 오히려 아프며 목이 몹시 말라서 국과 물을 연해 들이켰다. 물만 잡수셔서 어째요 진지를 좀 잡수셔야지 아내는 이런 근심을 하며 밥상머리에 앉아서 고기도 뜯어주고 생선뼈도 추려주었다. 이것은 다 오늘 처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는 만나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내 밥상이 남해 아내가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껏 내 잠깨기를 기다리고 밥을 먹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오늘 처가에서 본 일을 생각하였다. 어제 일이 있은 후로 우리 사이에 무슨 벽이 생긴 듯한 것이 그 벽이 점점 열버져 가는 듯하여 가엾고 사랑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장인 생신잔치로부터 처형 눈위에 멍든 것에 옮겨갔다. 처형의 남편이 이번 그 돈을 딴 뒤로는 주야 요리점과 기생집에 돌아다니더니 일전에 어떤 기생을 얻어가지고 미쳐날뛰며 집에만 들면 집안 사람을 들복고 걸핏하면 처형을 친다 한다. 이번에도 별로 대단체 하는 일에 처형에게 밥상으로 냅다 갈겨 바로 눈위에 그렇게 멍이 들었다 한다. 그것과 돈푼이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족해 지내는 것이 행복이야요. 아내는 충심으로 공명해 주었다. 이틀 뒤 해 어스름에 처형은 우리 집에 놀러왔었다. 마침 내가 정신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쓸쓸하게 닫혀있는 중문이 찌그덩하며 비단옷소리가 사르륵 들리더니 아랫목은 내게 빼앗기고 윗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간다. 아이고 형님 오셔요? 아내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계집 하인에게 무엇을 들리고 들어온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날 매우 욕을 보셨지요? 못 잡수는 수를 무슨 짝이 그렇게 잡수셔요? 그는 이런 인사를 하다가 급작스레 계집 하인이 든 것을 빼앗더니 그 속에서 신문지로 싼 것을 끄집어내어 아내를 주며 내 신 사는데 네 신도 한 켤레 샀다. 그날 청목당해를 말을 하려다가 나를 견눈으로 흘끗 보고 그만 입을 닫힌다. 그것을 또 왜 사셨어요? 해슥한 얼굴에 꽃물을 들이며 아내가 치사하는 것도 들은 채 만 채 하고 처형은 또 이야기를 시작한다. 올 적에 사랑양반을 졸라서 백원을 얻었지. 그래서 오늘 종로에 나와서 옷감도 바꾸고 신도 사고. 그는 자랑과 기쁨의 빛이 얼굴에 퍼지며 싼 볼을 끌러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자세히는 모르나 여하간 값 많은 품 좋은 비단일 듯하다. 문이 없는 것 문이 있는 것 회색 옥색 초록색 분홍색이 갓가지로 윤이 흐르며 색색이 빛이 나서 나는 한참 황홀하였다. 무슨 칭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 좋은 것인데요. 이런 말을 하다가 나는 또 쓸쓸한 생각이 난다. 저것을 보는 아내의 심중은 어떠할까 하는 의문이 문득 일어남이라. 모두 좋은 것만 골라 샀습니다 그려. 아내는 인사를 차리느라 이런 칭찬은 하나마 별로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나는 저기 의외의 감이 있었다. 처형은 자기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밉살스럽다는 둥 그 추근추근 하다는 둥 말끝마다 자기 남편의 불미한 점을 들다가 문득 이야기를 끊고 일어선다. 왜 벌써 가시려고 하셔요 모처럼 오셨다가 반찬은 없어도 저녁이나 잡수셔요 하고 아내가 만류를 하니 아니 곧 가야지 오늘 저녁 차로 떠날 것이니까 가서 짐을 메어야지 아직 차 시간이 멀었어 아니 그래도 정거장에 일찍이 나가야지 만일 기차를 놓치면 오죽 기다리실라고 벌써 오늘 저녁 차로 간다고 편지까지 했는데 제삼 만류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호롤이 나간다. 우리는 그를 보내고 방에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아내에게 그까짓 것이 기다리는데 그다지 급급할 것이 무엇이야? 아내는 하염없이 웃을 뿐이었다. 그래도 옷감 바꿀 돈을 주었으니 기다리는 것이 애처롭긴 하겠지. 입살스러우니 추근추근하니 하여도 물질의 만족만 얻으면 그곳으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의 생활이 참 가련하다 하였다. 참 그런가 봐요. 아내도 웃으며 내 말을 받는다. 이때 처형이 사준 신이 그의 눈에 띄었는지 혹은 나를 꺼려 보고 싶은 것을 참았는지 모르나 그것을 집어들고 조심조심 펴보려다 말고 머뭇머뭇한다. 그 속에 그를 해케할 무슨 위험품이나 든 것 같이 어서 펴보구려. 아내가 하도 머뭇머뭇하기로 보다 못하여 내가 재촉을 하였다. 아내는 이 말을 듣더니 아내는 이 말을 듣더니 활발하게 싼 신문지를 펼친다. 퍽 예쁜걸요? 그는 그늘에 드문 기쁜 소리를 치며 땅바닥 위에 삿뿐 내려놓고 버선을 당기며 곱게 신어본다. 어쩌면 이렇게 맞아요? 연회연방 감탄사를 부르짖는 그의 얼굴에 흔연한 희색이 넘쳐 흐른다. 묵묵히 아내에 기뻐하는 양을 보고 있는 나는 또다시 여자란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며 조심하였을 따름이다 하며 밤빛 같은 검은 그림자가 가슴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면 아까 처형의 옷감을 볼 적에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였을 것이다. 다만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겨우 어서 펴보구려 하는 한마디에 가슴에 숨겼던 생각을 속임없이 나타내는구나 하였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새신신은 발을 조금 쳐들며 신 모양이 어때요? 음 매우 예뻐. 겉으로는 좋은 듯이 대답을 하였으나 마음은 쓸쓸하였다. 내가 저에게 신한 켤레를 사주지 못하여 남에게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도다. 웬일인지 이번엔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처형의 동서를 밉다거니 무엇이니 하면서도 기차를 놓치면 남편이 기다릴까 염려하여 급히 가던 것이 생각난다. 그것을 미루어 아내의 심사도 알 수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할 일 없이 정신적 행복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기실 부족한 것이다. 다만 참을 따름이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전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난다. 어느 때라도 제 은공을 갚아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보았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 아내는 제 귀를 못 믿어와 하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되어 그렇게 될 것이야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럼은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 작가인 나를 다만 저 하나가 깊이 깊이 인정해 준다. 그러기에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가며 오늘날까지 몹시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다.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 팔로 덥석 아내의 허리를 잡아 내 가슴에 바싹 안았다. 그 다음 순간에는 뜨거운 두 입술이 그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그렁그렁한 눈물이 물 끓듯 넘쳐 흐른다. 네, 지금까지 현진건 작가님의 단편소설 네 편을 감상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크나이 오디오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